머나먼 옛날, 아직 인류가 태동하기 전에 지구엔 먼저 온 자들, 이수라는 이름의 한 종족이 찬란한 문명을 읽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불사에 가까운 수명과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지식 그리고 매우 뛰어난 기술력을 지니고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을 오랫동안 지구의 주인으로 만들어주었던 것은 통신이나 의학, 군사 분야 등 종류별로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데다 자신들의 기술까지 보존할 수 있는 신비로운 유물들인 에덴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들은 자신들처럼 고귀하고 고차원적인 존재들이 하찮은 단순 노동을 하는 것은 그저 시간 낭비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이수는 이러한 노동을 대신해줄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니 자신들의 모습을 본다 한 영장류를 진화시켜 만들어낸 종족 바로 인간이었죠 이수족은 에덴의 조각 중 하나이자 인간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선악과를 통해 인류를 부리며 분명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7만 5천년경 그런 선악과가 사라지는 대형 사건이 발생하니 그것은 아담과 이브라는 이름을 가진 이수와 인간의 혼혈인 두 남녀가 저지른 짓이었죠 예상과 가진 이수와 인간의 조합을 통하시키고 이수와 인간의 정신을 지닌 이수의 조합을 통하시키고 이수와 인간의 정신을 지닌 이수의 조합을 통하시키고 이에 이수족의 노예로 살아오던 인류는 아담과 이브에 동참해 이수에 맞서 대항하기 시작하니 그렇게 이수족과 인류 사이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수족은 우월한 기술력으로 인류를 몰아붙였고 피조물에 불과한 인류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수족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토대로 이내 전술을 펼친 덕분에 전쟁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이수족도 번성하기 시작한 인류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태양에서 지구로 불어닥치는 모든 생명을 불태울 태양풍이었습니다 지구를 완전히 쓸어버릴 이 재앙을 막기 위해 이수족은 자신들의 힘을 총동안하며 노력했지만 결국 예정된 재앙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구가 아니다 지구! 너네네네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재앙이 한 번 지나간 지구. 이수족은 종족 자체가 멸망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극소수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워낙 인구가 많았던 인류는 1만여 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결국 생존을 위해 인류와 손잡은 이수족은 인류에게 신처럼 여겨지며 숭배받았죠. 이후 인류는 지구 곳곳에 거대한 강이 흐르는 지역에서 그 유명한 4대 문명을 형성하게 되니 바야흐로 지구엔 인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수족의 존재는 점점 잊혀졌고 인간들은 세계 곳곳으로 자유롭게 뻗어나가며 서로 전쟁을 벌이거나 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역사 속에서 자욱한 발자취를 남기며 살아갔죠. 그리고 그런 인류의 긴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확고한 사상과 목적을 가진 두 단체가 탄생하니 바로 인간의 질서를 중시하는 결사단과 인간의 자유를 중시하는 암살단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잘 알려진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담과 이브의 장남인 카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지만 사실 카인은 에덴의 조각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여 선악과를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인류를 무지하고 나약한 존재라 여긴 카인은 에덴의 조각들을 모아 이들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만이 인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죠. 그렇기에 이런 카인의 이상을 이어받은 결사단은 강력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선 반드시 권력이 필요하다고 여겼기에 그들은 언제나 더욱 강한 권력과 통제를 지향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성향은 권력으로 민중을 억압하는 등 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비록 소수의 희생이 있을지라도 인류를 철저한 통제 아래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결사단이 추구하는 이상이었죠. 그러니 이런 결사단에게 에덴의 조각들은 우매한 민중을 인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무기였고 그렇기에 그들은 오랜 세월 속에서 여러 위인들의 손을 거치며 그들의 업적을 달성하게 해준 에덴의 조각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죠. 그러나 모두가 이들의 이상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사단의 대의에 반대하며 이들과 대립하기 시작한 단체 암살단은 그 무엇보다 인류의 자유를 중요시하며 만인의 평등을 추구하는 단체였죠. 진실이란 없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 누군가가 통제하며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닌 민중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직접 문명의 인도자가 되는 것 이러한 자유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바로 암살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착지법 신뢰의 도약을 익히며 내면의 두려움을 없앴고 온갖 전투기술까지 수련하는 등 자유를 지킬 능력도 갖추었죠. 비록 그 자유를 이뤄낼 수단은 대체로 살인이긴 했지만 이렇게 어둠 속에서 빛을 섬기는 그들의 신조는 자유야말로 암살단의 진정한 가치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암살단의 입장에서 보면 민중의 의지를 흔드는 에덴의 조각은 반드시 봉인하거나 없애야 할 대상이었고 자연히 결사단과도 대립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중세시대까지 이어진 암살단과 결사단의 수천년간의 싸움 그러나 음지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데 한계를 느낀 암살단은 민중이 의지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기 위해 시리아에 위치한 마시아프 요새의 세력을 건설 자유를 위해 공개적으로 일어섰습니다. 결사단 역시 얼마 전 시작된 십자군 전쟁을 토대로 템플 기사단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양지의 모습을 드러낸 채 활동을 시작했죠. 물론 이들의 진정한 목적은 모두 비밀이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가속이 붙은 템플러와 암살단의 싸움은 중세를 넘어 근대를 지나 세계대전의 참화를 거친 후 자본주의가 널리 퍼진 현대사회까지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일부 극소수의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이수족에 대한 진실도 잊혀진 현대사회에 이르러 템플 기사단은 앱스테르고라는 이름의 다국적 기업으로 위장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상태였고 이런 앱스테르고의 본질을 눈치챈 사람은 소리소문 없이 제거될 정도였죠. 물론 암살단 역시 이런 템플 기사단에 대항하기 위해 전 세계에 지부를 두어 활동하는 등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암살단은 니콜라 테슬라의 도움으로 툰구스카 대폭발을 일으킴으로써 에덴의 조각 중 하나인 에덴의 시팡이를 파괴해버리는 실적을 세우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20세기경 앱스테르고는 인간의 DNA 속에 담긴 조상의 기억을 읽고 직접 체험할 수도 있는 놀라운 기술의 기계를 발명하게 되니 그것은 바로 애니머스 장치였습니다. 이수족의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장치는 사용자의 주상과 기억을 동기화 지금은 알 수 없는 여러가지 정보를 알 수 있었고 템플 기사단은 이를 에덴의 조각을 찾는 데 쓰거나 현 템플러들을 옛 템플러들의 기억과 동기화시킴으로써 대암살단용 특수부대를 양성하는 데 사용하였죠. 그러나 애니머스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기기를 너무 오래 사용할 경우 유전자의 기억이 사용자에게 과도하게 스며드는 일명 혼입효과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럴 경우 사용자는 현실에서도 조상과 자신의 기억을 혼동하고 심하면 환각까지 경험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덴의 조각을 찾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던 템플 기사단은 사용자의 상태를 신경쓰지 않으면서 실험을 강행했죠. 한편, 암살단에는 다니엘 크로스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핏줄은 암살단의 혈통이었지만 어린 시절 앱스테르고에 납치되어 앱스테르고 간부인 워렌 비릭의 지휘 아래 애니머스로 끊임없이 혹사당한 사내였죠. 이후 기억이 지어진 다니엘은 왠지 몰라도 거리에 버려졌고 성장하고 나서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는 등 의미 없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가 암살단의 혈통임을 알아본 한 암살단원이 그런 다니엘을 암살단에 입단시킴으로써 다니엘은 본격적으로 암살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암살자로 성장한 다니엘은 전세계의 암살단 지부들을 돌면서 모두에게 신뢰를 쌓았고 암살단에게 없어선 안 될 유능한 인재가 되어 마침내 암살단의 지도자까지 만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비극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템플 기사단에게 심어진 다니엘의 스위치가 켜지고 말았죠. 그렇게 암살단의 수장을 살해하고 암살단을 탈출한 다니엘 크로스 그는 그대로 템플 기사단에 돌아가 그동안 자기가 돌아다녔던 전세계의 암살단 지부들의 위치를 줄줄이 들어놓고 말았습니다. 이에 템플 기사단은 즉시 특수부대를 파견 암살단 지부를 습격하여 거의 모두를 박살내버렸고 결국 암살단은 소수의 생존자만이 살아남아 점 조직 형태로 명맥을 이어가야만 했죠. 그렇게 그동안 균형을 이루었던 템플 기사단과 암살단의 대립은 템플 기사단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리고 말았고 암살단은 거의 괴멸 상태에 놓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암살단을 이끌게 된 윌리엄 마일즈는 믿을만한 정보원들을 템플 기사단에 잠입시키는 등 암살단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그를 가장 필요로 할 아이에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사내 데스몬드 마일즈였죠. 자신에게 암살단원이 되기만 강요할 뿐 아들로서 봐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그저 신물이 날 뿐이었던 데스몬드는 결국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에 일원이 되길 거부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바텐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데스몬드 마일즈 그러나 운명은 그런 데스몬드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데스몬드가 가진 조상의 기억 그 기억에 담긴 에덴의 조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던 템플 기사단은 추적 끝에 데스몬드를 찾아내 그를 납치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이제 펼쳐질 이 거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템플 기사단과 암살단의 대립 비밀리에 감춰진 템플러들의 진정한 목적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피의 연세와 상관없이 다시 한번 찾아올 끔찍한 재앙 바로 이 모든 곳에 얽힌 데스몬드 마일즈의 이야기가 눈앞을 가리는 어지러운 화면들 어디인지 모를 이상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상한 말들 그렇게 데스몬드는 애니머스의 테스트 작업에서 깨어납니다. 앱스테르고에 납치되어 이곳까지 끌려온 데스몬드 영문도 몰랐던 데스몬드는 대체 왜 자신을 납치했냐고 항의하지만 그가 암살단의 혈통임을 알고 있는데다 데스몬드의 조상의 기억이 담긴 에덴의 조각의 위치가 필요했던 앱스테르고의 간부 워렌 비딕은 그에게 애니머스 장치로 들어가라 강요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선택지가 없었던 데스몬드는 워렌 비딕의 조수인 루시의 도움을 받으며 애니머스 장치로 접속하기 시작하죠. 야END! Senate 이 핵권 도움이'RE 워렌 비딕이 헬쿠 rid Cod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191년, 암살 단원인 알타이르 이븐라 아하드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 데스몬드. 알타이르는 동료인 말릭, 카다르 형제와 함께 이곳에 숨겨진 유물을 찾아 움직였지만, 이 유적은 이미 템플 기사단과 템플 기사단의 그랜드마스터 로베르 드 사브레가 장악하고 있었죠. 이에 암살단의 적을 용서할 수 없는 데다, 홀로 공까지 세우고 싶었던 알타이르는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 뛰어내려가 그들과 대적합니다. 그렇게 동료들과 떨어져 버린 알타이르. 그러나 들려오는 전투 소리에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던 알타이르는 결국 임무도 포기한 채 마시아프 요새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적대하는 동료 아바스를 뒤로한 채 암살단의 지도자인 알무알림을 만난 알타이르는 자신이 임무에 실패했으며 말릭과 카다르 형제가 죽었다는 사실까지 보고하지만 말릭은 죽지 않았습니다. 한팔이 망가진 채로 살아돌아온 말릭은 동생인 카다르는 죽었고 이 모든 게 알타이르의 잘못이라며 그를 탓한 뒤 알타이르가 가져오지 못했던 유물을 알무알림에게 건네주었죠. 그러나 이 모든 걸 정리할 시간도 없이 말릭이 뒤를 추적해온 템플 기사단이 마시아프 요새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알타이르는 동료들과 함께 템플러들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멋들어진 실내의 도약으로 몰래 들어가 요새 앞에 진을 친 기사단까지 완벽하게 무찌른 알타이르 하지만 암살단의 신조를 깨뜨린 알타이르의 행동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고 결국 알타이르는 알무알림의 칼날에 찔려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잠시 애니머스에서 깨어나는 데스몬드 루시는 데스몬드가 애니머스에 너무 오래 접속했다며 그를 쉬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워렌은 데스몬드의 안전 따윈 안중에도 없었죠. 하지만 루시의 설득에 워렌은 겨우 마음을 돌리고 데스몬드는 침실에 들어가 쉴 수 있었지만 무언가 이상한 문양이 눈앞을 스치는데 다음날 아침 워렌의 인사같지 않은 인사를 받으며 잠에서 깨어난 데스몬드는 곧바로 애니머스 장치에 접속해야 했습니다. 분명 알 무알림의 칼에 찔렸는데 멀쩡하게 살아있었던 알타이르 이에 알 무알림은 알타이르가 새롭게 태어난 것이니 신조를 위해 진정한 속죄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을 요구하며 새로운 임무를 내려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전쟁을 유발하는 아홉 명의 죽어야 마땅한 자들 아홉 명의 살생부였죠. 이때부터 알타이르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다마스커스에서 무기를 파는 죽음의 상인 타미르를 노리는 알타이르 타미르는 상인의 말대답에 분노하여 그를 참살하는 매우 잔혹한 짓을 저지르는 중이었죠. 이때 군중 속에 숨은 알타이르는 이수족과 인간의 혼혈에서 비롯된 힘이자 일반인은 볼 수 없는 주변인의 상태와 숨겨진 것들을 모두 볼 수 있는 능력인 매의 눈을 사용하여 타미르를 추적 그를 암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타미르는 많고 많은 죽음의 상인 중에 하필 자신이 목표가 된 게 이상하지 않냐는 등 이상한 말만 남길 뿐이었죠. 이에 마시아포로 돌아와 성공을 알린 알타이르는 그가 남긴 석연차는 말까지 보고하지만 알무알림은 그저 임무에 집중하라고 충고할 뿐이었습니다. 이어 아크레에 도착한 알타이르 그의 다음 목표는 환자들을 상대로 잔혹한 실험을 벌이던 미친 의사 가니에르 드 나폴루스였습니다. 그렇게 가니에르가 있는 요세로 들어가는 알타이르 하지만 알타이르가 도착했을 때는 웬 환자가 사색이 되어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얼마 가지 못해 잡혀버렸지만 가니에르는 그가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죠. 이런 잔인 무도한 자를 내버려 둘 수 없었던 알타이르는 가니에르를 그대로 암살하였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가니에르를 보며 그에게 고통받던 환자들은 집으로 돌아갈 거라 말하는 알타이르 그러나 가니에르는 화수국, 매음굴 중에서 온 이 버림받은 환자들이 돌아갈 집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은 그들의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애썼지만 암살단이 유물을 가져가면서 이 모든 일이 수포가 되었으니 환자들은 다시 비참한 정신병자 신세가 될 거라는 잔혹한 진실을 알려줬죠. 타미르에 이어 이상하기 짝이 없는 가니에르의 유언 하지만 알타이르는 등 떠밀리듯 임무를 이어갔고 다음 목표는 예루살렘의 악덕 노예 상인 탈라리였죠. 하루 날 밤을 꼬박 말을 타고 달려 마침내 성지 예루살렘에 도착한 알타이르 놀랍게도 그곳에 암살단 지부를 관리하던 이는 바로 말릭이었습니다. 비록 알타이르와 껄끄러운 관계이긴 했지만 어쨌든 공과 사는 구별하여 탈라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준 말릭 덕분에 알타이르는 그 노예 상인을 찾아낼 수 있었죠. 하지만 탈라른 이미 알타이르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흘린 정보에 속아 농박았다며 알타이르를 비웃는 탈라를 그러나 산전수련 다격은 베테랑인 알타이르에게 이런 함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결국 탈라른 마땅한 대가를 지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아픈 그는 거지나 창녀, 나병 환자들을 단순히 팔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예 형태로라도 그들을 구하려 한 것이며 자신이 죽어도 그의 동료들은 물론이고 걔에겐 아무런 차질이 없을 거라는 말을 남겼죠. 마시아프로 돌아온 알타이르는 이후에도 살생부를 차차 지워나갔습니다. 처음에 오만함을 완전히 벗어던진 그는 말릭과도 하해했고 이전보다 한층 성장한 암살자가 되어 다마스커스의 잔혹한 상인왕 사자심왕 리처드의 부하 윌리엄 예루살렘의 섭정으로 폭정을 펼치는 마드아딘 암살자의 공포에 미쳐날 띠는 시브란드 학자이지만 책을 불태우는 알하킴까지 망설이지 않고 모두 처단했죠. 하지만 알타이르의 의문은 결국 한계에 달했습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긴 했지만 나름대로는 사람들을 위한 목적이 있었던 동기 그리고 베일에 쌓인 살생부의 목적 등 끝없는 의문들이 그를 괴롭혔죠.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한 알타이르는 알 무할림에게 따지고 들었고 이에 알 무할림은 마침내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니 사실 이 살생부에 오른 이들은 모두 템플 기사단원이며 마시아프 요새를 습격했던 템플 기사단의 지도자 로베르 드사브레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란 사실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바로 얼마 전에 말리기 알타이르 대신 가져온 보물 에덴의 조각을 이용해 민중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알타이르가 암살한 자들은 모두 이 에덴의 조각을 이용하려는 로베르의 계획 그 계획에 충실한 말이었던 것이죠. 로베르의 사악한 계획을 막기 위해 그를 쫓아 예루살렘에 도착한 알타이르 그렇게 알타이르는 템플 기사단과의 악연을 끊을 마지막 암살 때상 로베르를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알타이르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지만 이미 템플 기사단은 알타이르가 올 것을 알고 있었죠. 결국 실력 발휘를 시작한 알타이르는 템플 기사단을 족족 베어넘기며 마침내 로베르를 암살하는 데 성공하지만 로베르로 위장하고 있던 역이사 마리아 토르페 마리아는 로베르가 이미 아르습으로 떠났으며 십자군과 살라딘의 사라생군이 함께 암살단을 대적하도록 꾸며 마시아프 요새를 무너뜨릴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그동안 알타이르가 죽인 목표들은 모두 리차드 또는 살라딘에게 소속된 인물들이었기에 로베르의 설득은 성공할 게 분명했죠. 시리아 암살단의 존망이 걸린 위기의 상황 알타이르는 암살대상이 아닌 마리아를 내버려 둔 채 아르습으로 말을 몰았지만 그곳은 이미 십자군과 사라생이 섞여 혼란한 상황이었죠. 이에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들어가 마침내 사자심왕 리차드와 그의 옆에 붙어있는 로베르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는 알타이르 리차드에게 당당히 걸어간 알타이르는 로베르가 리차드의 물밑에서 저지른 모든 부정을 폭로했고 로베르는 당연히 이를 부정했지만 리차드는 결국 이 모든 것을 신이 심판해줄 것이라며 결투 재판을 벌일 것을 요구했죠. 결국 알타이르와 로베르는 서로 검을 부딪히며 피 튀기는 혈투를 벌이기 시작하지만 실력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는 알타이르였기 로베르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로베르는 충격적인 진실을 전하니 알타이르가 처단해야 할 진정한 숙적은 바로 시리아 암살단의 마스터 알무알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알무알림은 알타이르가 지금까지 죽인 아홉 명과 동료였으나 에덴의 조각을 홀로 독차지하려는 야심에 빠져 알타이르를 보내 이를 가지고 오게 했고 동료였던 나머지 아홉 명은 알타이르를 이용해 제거한 것이었죠. 그렇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알타이르는 서둘러 마시아프 요새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총소리를 들으며 애니머스에서 깨어나는 데스몬드 워렌은 소수의 암살단이 데스몬드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이미 격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죠. 그렇게 워렌은 암살단을 비웃으며 자리를 뜨고 데스몬드는 탈출을 위한 일말의 가능성도 사라졌다는 사실에 절망하지만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왼손에 약지를 살짝 접어보이는 루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암살단의 무기인 암살검을 사용하기 위해 왼손에 약지를 잘랐던 암살단을 의미하는 제스처였고 루시 역시 암살단의 일원이라는 뜻이었죠. 자신을 믿으라는 루시의 말에 데스몬드는 찜찜한 마음을 애써 감춘 채 다시 한번 알타이르의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참 마시아프 요새로 달려가는 알타이르 그러나 이미 마시아프 요새는 흉흉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알 무할림을 찬양하는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동료 암살자들은 알타이르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이런 암살자들의 공세에 그는 수세에 몰리지만 말릭의 지원 덕분에 간신히 앞으로 나아간 알타이르는 이미 알 무할림의 노예가 된 수많은 주민들을 지나 자신의 진정한 목표물 알 무할림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니며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았다는 알 무할림 무할림은 인간이 자유지를 가지고 있는 한 진정한 평화는 결코 이룩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인류가 믿어온 여러 전설과 신화는 사라진 옛신들의 환상에 불과하다 말합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그런 환상에 빠져 악행까지 저지를 거라면 차라리 자신이 전 인류를 환상으로 덮어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 것이라고 외쳤죠. 그러면서 그는 에덴의 조각을 이용 지금까지 알타이르가 죽인 암살 대상들부터 알 무할림 본인의 환영까지 줄줄이 만들어 알타이르를 쉴 새 없이 공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조종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지는 알타이르 사실 알 무할림은 자신이 알타이르에게 에덴의 조각을 처음 보여준 그 순간 이미 그를 조종하려 시도했지만 이상하게도 알타이르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조종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렇게 에덴의 힘을 쥔 알 무할림의 쉼 없는 공격에도 굴하지 않은 알타이르는 에덴의 조각의 환상을 간파하고 자신의 스승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자신의 스승을 유지하는 바람을 차가운다는 것을 그러나 알타이르가 에덴의 조각에 다가가는 순간 에덴의 조각에 담긴 정보가 눈앞에 펼쳐졌고 알모할림의 목소리가 알타이르에 귀를 때렸죠 그리고 마침내 찾아다닿은 워렌의 목소리가 애니머스에 울려 퍼지는데 얼떨떨한 기분으로 애니머스에서 깨어난 데스몬드 하지만 데스몬드가 깨어났을 때 이미 워렌은 눈앞에 보이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얻은 에덴의 조각들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중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정보를 토해내고 죽을 위기에 저한 데스몬드 하지만 루시가 갑자기 나서 그를 변호하니 에덴의 조각들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긴 했지만 이를 찾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변수를 방지하기 위해선 데스몬드의 활동, 그 속의 기억이 아직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루시의 기지로 데스몬드는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템플 기사단과 워렌, 루시는 모두 자리를 비우지만 이때부터 데스몬드의 눈엔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머스 장치에서 나올 때마다 시야를 스치듯 점령했던 이상한 문양들이 이제는 벽과 바닥에도 모두 보이고 있었죠 알타이르가 사용하던 능력인 매의 눈을 현실의 데스몬드도 혼입효과의 영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방으로 들어간 데스몬드는 벽을 가득 메운 핏자국으로 그려진 수많은 문자와 문양을 발견하니 데스몬드 이전에 이곳에 감금되었던 실험체 바로 실험체 16호가 남긴 기록들이었죠 그렇게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모든 것이 의문투성인 데스몬드 아직 끝나지 않은 템플 기사단의 계획 정체불명의 존재, 실험체 16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기 시작할 새로운 영웅의 새로운 이야기 바로 엣지와 아디토레의 이야기가 엣지와 아디토레의 이야기가 엣지와 아디토레의 이야기가 엣지와 아디토레의 이야기가 아멘 고을? 밖을 cukup 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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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계장님이 제거 고을? 고을? 그리기 안에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I promise I'll give her my full attention. 멍하니, 실험체 16호가 남긴 문양을 바라보는 데스몬드 마일즈. 그러나 이게 무엇인가 생각할 새도 없이 그런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루시였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른 채 시간이 없다는 루시의 말에 따라 데스몬드는 애니멋스 장치로 접속을 시작하죠. 1459년, 이탈리아 피렌체 한참 출산 중인 여인의 고통스러운 비명 여인은 산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아이를 낳습니다. 아버지인 지오반니는 그를 들어올리며 아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선사하니 그의 이름하여 그와 동시에 애니멋스에서 깨어나는 데스몬드 애니멋스에서 메모리를 빼낸 루시는 데스몬드를 재촉하며 앱스테르고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익숙한 솜씨로 직원들을 해치운 루시를 따라 데스몬드는 템플 기사단이 만든 수많은 애니멋스 장치를 지나갑니다. 애니멋스 안에서 본 과도한 애니멋스 사용으로 인해 사망한 실험체 16호와 엣지오 아디토레 등 처음 보는 이름에 혼란스럽기만 한 데스몬드 하지만 루시는 암살단이나 템플 기사단보다 더욱 위급한 우리가 모르고 있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어리둥절한 데스몬드를 탈출용차로 이끌죠. 그렇게 새로운 은신처에 도착한 데스몬드 루시는 암살단이 템플 기사단과의 전쟁에서 밀리고 있으니 데스몬드도 암살단의 일원으로서 템플 기사단에 맞서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 말합니다. 이를 위해 데스몬드는 애니멋스를 통해 그야말로 전설적이었던 암살자 엣지오 아디토레의 과거 행적들을 쫓으며 그의 기술들을 배우고 에덴의 조각의 단서를 찾아야 한다는 걸 말해주었죠. 이에 그동안 자신을 계속 이용해온 템플 기사단에게 멋지게 한 방 먹이고 싶었던 데스몬드는 흔쾌히 승낙 루시의 동료이자 애니멋스 접속을 도와줄 레베카 그리고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션을 만나 루시가 앱스테르고에서 훔쳐온 메모리 코어를 이용 암살단이 만들어낸 새로운 애니멋스 장치를 이용해 1476년에 피렌체로 떠납니다. 혈기 넘치는 청년 엣지오 아디토레 insieme per la vittoria insieme silenzio my friends, silenzio grazie do you know what brings us here tonight? honor viere de pazzi slenders my family's name and forces his own miseries upon us if we... we're just talking about you we're just talking about you I'm surprised to see you here I thought the patsy hired others to do their dirty work it's your family that cries for guards when there's trauma gottardo afraid to handle things yourself your sister seemed quite satisfied with the handling I gave her earlier echion은 파치 가문에 비엘이 대파치와 싸움을 시작하고 한 주먹에 한 명씩 뛰어난 실력으로 파치 가문을 두들겨줍니다 비록 잘생긴 얼굴에 상처가 나긴 했지만 엣지오는 형인 페데리코의 안내에 따라 얼굴을 간단히 치료하고 그렇게 두 형제는 아름다운 피렌체의 밤을 함께 달립니다 우리의 형제는 아직도 많이 달립니다 우리의 형제는 좋은 삶입니다 우리의 형제는 좋은 삶입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의 형제는 절대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는 절대 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형제는 절대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크리스티나의 방으로 향하는 엣지오 사랑스러운 크리스티나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자 쫓겨나기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엣지오는 아버지인 지오바니의 칭찬 아닌 칭찬을 듣게 되죠 이후에도 엣지오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여동생인 클라우디아에 복수를 해주거나 동생인 페트로치오를 위해 날개를 주어주고 어머니의 심부름까지 도우며 수많은 분야에서 이름을 날린 전설적인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와도 앞면을 트는 등 엣지오는 언제까지나 이어졌어야 했을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죠 그러나 이런 엣지오의 삶은 지오바니의 절친한 친우 우베르토가 찾아오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오바니는 엣지오에게 누구인지 모를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달라 부탁했고 평소와는 다른 아버지의 모습에 찜찜한 기분이 들면서도 심부름을 마친 엣지오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엣지오를 제외한 가족들이 전부 이유를 알 수 없이 경비들에게 붙잡혀 끌려갔다는 것이었죠 그나마 클라우디아와 어머니는 무사한 상황 이에 엣지오는 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알기 위해 가족들이 잡혀간 탑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죠 이에 지오바니는 엣지오에게 집안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장소와 그곳에 있는 한 서류를 우베르토에게 전달해달라 부탁합니다 어떻게든 가족을 구해야 했던 엣지오는 아버지의 말대로 집안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는데 그곳에 있는 엣지오는 에찌오는 서둘러 우베르토의 집으로 찾아가 그에게 아버지를 구할 증거인 서류를 넘깁니다. 내 집을 통해 이 책을 듣고 이 책을 듣고 그리고 그 책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제 친구들. 이곳에 있는 곳이 필요하니 여기 더 잘가버리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아메쇼, 에찌오. 모든 게 괜찮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모두가 무사히 풀려날 거란 기대심을 품고 엣지오는 피렌체의 중앙광장으로 향하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이는 혜택이 사실에 іс해보는 것 같다 이유로 다가가 이를 위해 이유로 예제는 가족들의 죽음에 울분을 토하며 단상으로 달려나가는 엣지오 하지만 아직 퍼내기에 불과했던 엣지오는 잘 훈련된 경비병들을 당해낼 수 없었죠 다행히 무사히 도망치는데 성공한 엣지오지만 이미 아디토레 가문은 반역자로 낙인 찍힌 상황 이에 엣지오는 아디토레 가문과 연이 있던 여러 사람들 특히 레오나르도의 도움을 받아 암살검까지 선물받게 되었고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가족의 원수인 우베르토를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아버지와 연이 있었던 매춘관을 운영하는 파올라에게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법을 배워냈지오 그렇게 소리소문 없이 우베르토가 있는 파티장으로 잠입한 그는 군중 속에 숨어 기회를 노린 끝에 마침내 우베르토를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엣지오는 심ная, Jahrh polk의 아디토레 너도 달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는 너의 이간의 호랑을 만났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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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그리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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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한을 덜어들인 에찌오 하지만 이미 누명까지 덮었은 상황에서 우베르토까지 공개적으로 죽여버린 에찌오가 계속 피렌체에 남아있을 순 없었고 결국 에찌오는 남은 가족들과 함께 그의 삼촌인 마리오가 다스리는 영지 몬테리지오니 빌라로 힘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던 비에리가 사병들과 함께 길을 가로막았고 에찌오는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그런 비에리의 병사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에찌오를 구해준 한 사내가 나타났으니 그는 바로 에찌오가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겨우 몸을 추스를 수 있었던 에찌오 처음엔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를 훌쩍 떠나려던 에찌오였지만 마리오는 에찌오에게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니 사실 아버지는 자유를 수호하는 암살단의 일원이었고 암살단의 멘토였던 알타이르가 남긴 유산이자 에덴의 조각에서 얻은 지식들이 기록된 역사자료 코덱스 페이지들을 모으면서 템플 기사단의 음모에 맞서 싸워왔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이 코덱스 페이지들 속에는 어딘가의 지하금고에 숨겨진 매우 강력한 무언가와 이 금고를 열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지오반니의 입장에서 코덱스는 템플 기사단에게 절대 빼앗겨선 안 될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린 에찌오는 바로 자신이 그 아버지의 길을 잊기로 결심했죠 먼저 마리오와의 격한 훈련 끝에 재능 있었던 자신의 실력을 가다듬은 그는 이후 마리오의 병력들과 함께 템플 기사단의 일원이자 지긋지긋한 원수 비에리 파치 가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피치 가문의 수장인 야코포 대파치 야코포의 사촌인 프란체스코 대파치 프란체스코의 아들인 비에리 대파치까지 모든 파치 가문원들이 모인 장소 그곳엔 누군지 모를 하지만 에찌오가 분명 본 적 있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파치 가문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그렇게 그들은 비에리만 남긴 뒤 떠나버리고 에찌오의 진격과 함께 완전히 전쟁터가 된 도시에서 비에리는 에찌오와 결투를 벌이지만 그는 이미 에찌오의 상대가 아니었죠 뭐 어떻게 하신지 그렇게 하신지 처럼 주재자 누군가에서 죽었어 죄송해요 아씨 바람로 이러한일을 바람리해 그렇게 비에리를 안식에 들게 한 엣지오는 본격적으로 복수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먼저 마리오에게 알타이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엣지오는 자신이 왜 피렌체에서 도망쳐야 했는지 그 진실에 대해서도 한층 더 알게 되었죠. 본 뒤 피렌체 공국에서 메디치 가문과 파치 가문은 서로 권력 싸움을 벌이는 사이였지만 파치 가문은 은행 사업으로 힘을 키운 메디치 가문에 밀려버렸고 이를 뒤집기 위해 메디치 가문을 지원하던 암살단 아디토레 가문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로드리고 보르지아라는 이름의 템플 기사단의 마스터가 있었으니 결국 템플 기사단이야말로 엣지오의 진정한 원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 엣지오는 피렌체로 말을 몰아달립니다. 아디토레 가문은 몰락하여 쓰러졌지만 그곳엔 엣지오 말고도 템플 기사단에 대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도적단의 수장인 라 벌페, 엣지오의 친우이자 훌륭한 발명가 레오나르도 등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인재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지원 아래 템플 기사단을 추적한 엣지오는 기사단이 프란체스코 대파치를 중심으로 메디치 가문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지만 엣지오가 암살 현장에 도착했을 땐 프란체스코가 이미 공격을 시작한 뒤였죠. 영원한 외셨습니다. 이미 공격된ct ceased 중 남은 와라寪는 잠시% 고 뒤늦게나마 로렌초를 구하기 위해 나선 엣지오 비록 프란체스코가 그대로 도망치긴 했지만 뛰어난 검술로 파치 병사들을 모두 척살한 엣지오 덕분에 메디치 가문의 수장 로렌초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이미 파치와 메디치의 전투로 완전히 전쟁터가 돼버린 상황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선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프란체스코를 처리해야만 했죠 이에 엣지오는 로렌초의 부탁대로 프란체스코를 추적 비록 온갖 난관들이 있긴 했지만 그에게 합당한 단죄의 칼날을 꽂아 넣어 메디치 가문을 몰아내려던 파치의 음모를 완전히 분쇄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엣지오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찾던 코덱스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레오나르도의 도움으로 내용을 번역해 장비를 개량한 엣지오는 다른 도시로 도망친 마지막 나무 파치 야코포 대파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먼저 그들의 부활을 차례차례 처리해 야코포의 숨통을 조인 엣지오 이런 와중에 엣지오는 정보 조사를 거듭한 끝에 템플 기사단이 물의 도시 베네치아까지 영향력을 뻗쳤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엣지오는 마침내 샨 지미만호에서 그런 야코포를 찾아내는데 연이은 실패로 로드리고에게 질책받는 야코포 애타게 빌어도 로드리고는 용서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실패한 계획에 책임을 물어 잠살당합니다 게다가 로드리고는 이미 엣지오가 자신들을 쫓는다는 걸 눈치챘고 엣지오는 단련된 솜씨로 위기를 벗어나는 데 성공 야코포의 안식까지 직접 빌어주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로드리고를 놓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피렌체로 돌아온 엣지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진정한 원흉인 로드리고는 아직 살아남아 베네치아를 움켜쥐을 야심을 품고 있었기에 엣지오는 친우인 레오나르도와 함께 베네치아로 떠납니다 비록 로드리고의 사주를 받은 보르지아 병력들이 마찰을 습격하는 해프닝이 있긴 했지만 엣지오는 이들을 모조리 격퇴하고 마침내 베네치아 행배가 있는 항구에 도착했죠 그 와중에 강가에서 도움을 청하는 한 여인 카테리나 스포르차와 인연을 쌓기도 한 엣지오는 사실 그녀가 포를리 영재의 안주인이란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가지 사건을 겪은 엣지오는 배를 타고 베네치아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충격적인 진실과 복수 그리고 거대한 운명의 굴레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템플러의 야욕을 막고자 베네치아로 향하는 엣지오 그리고 그때 엣지오의 기억에서 깨어나는 데스몬드 애니머스 안에 너무 오래 있으면 사용자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기에 데스몬드는 자신이 익힌 엣지오의 기술을 현실에서 차례차례 시험해봅니다 훈련 도중 왜 자신들이 익숙한 알타이르의 기억이 아니라 엣지오의 기억을 뒤지는 것인지 그리고 템플 기사단의 진정한 목적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데스몬드 이에 루시는 데스몬드와 실험체 16호의 공통된 조상이 엣지오이기 때문에 오직 엣지오의 기억에서만 실험체 16호가 남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말했죠 또한 템플 기사단의 진정한 목적이란 바로 2012년 12월 21일 아직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사건 이후 에덴의 조각을 인공위성으로 발사 모든 인류의 정신을 통제하여 자신들만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위성의 발사 예정일은 지금으로부터 몇십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루시의 예상대로 훈련은 만족스럽게 끝이 났지만 다시 돌아가던 데스몬드의 눈앞엔 이미 연결이 끊긴 알타이르의 환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 탑 위로 올라가는 알타이르의 모습 이윽고 알타이르의 옆에 누군가 나타나니 그녀는 바로 알타이르와 대적했던 템플 기사단은 마리아토르페였죠 알타이르를 막는 임무에 실패하고 템플 기사단에게 버림받았던 마리아는 결국 수많은 고뇌와 사건 끝에 알타이르와 사랑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알타이르의 환상에서 벗어나 아침을 맞이한 데스몬드는 다시 한번 엣지오의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레오나르도의 안내를 받으며 베네치아를 둘러보는 엣지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이명과 달리 베네치아는 이미 템플 기사단의 강압적인 통치로 지배되는 곳이었죠 이에 엣지오는 베네치아 도적단과 협력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베네치아 총독을 암살한 카를로 그리말디 총독의 뒤를 이어 권력을 차지한 마르코 바바리고 등 템플 기사단의 수족 노릇을 하는 이들을 장기간의 추적 끝에 깔끔하게 한살했죠 이 와중에 엣지오는 베네치아에서 자신의 우군이 되어줄 사람들 도적단의 로사와 안토니오 매춘관을 운영하는 수녀인 테오도라 마지막으로 용병단의 수장 바르톨로메오의 도움을 받으며 나머지 템플 기사단의 영향력까지 뿌리 뽑았지만 사실 템플 기사단의 진정한 목적은 베네치아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배를 긴급히 출항시키는 것이었으니 엣지오가 이를 뒤늦게 눈치챘을 땐 벤은 이미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하지만 엣지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12년이 지난 1488년 바로 그 배가 다시 베네치아로 돌아오고 있었죠 이에 다시 행동을 시작하는 엣지오 하지만 그때 레오나르도는 엣지오가 구한 코덱스 페이지의 한 문구를 번역하는 데 성공하니 그 내용은 바로 에덴의 조각을 베네치아로 가지고 오면 선지자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먼 옛날 마리오가 해주었던 이야기 지금까지 암약했던 템플 기사단의 진정한 목적은 지금 돌아오고 있는 배에 담긴 유물 바로 이 에덴의 조각을 쥔 선지자의 힘으로 지하금고의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었죠 그렇게 템플러의 음모를 눈치챈 엣지오는 포르지아 병사로 위장 그들이 가져온 유물을 추적했고 마침내 로드리고와 다시 한번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의 지하자의 먼저 김상훈이 가려기 위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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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seren 시간을 많이 barriers 아 아리도 não 월이지 고 프로핵 무슨 look like anybody showed up Rodrigo how many people have died for these or what's in his box and look there's nobody here you claim not to be a believer 자신이 바로 그 선지자라며 엣조에 맞서는 로드리고 계속해서 피트리는 전투가 이어지지만 삼촌 마리오를 비롯해 인연을 쌓았던 여러 동료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엣조는 로드리고를 격퇴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침내 엣조의 상하로 A Prophet's arrival was foretold. And, unbeknownst to us, here you are. Perhaps all along, you were the one we sought. Cosa? Who are you? Niccolò di Bernardo dei Machiavelli. I am an assassin, trained in the ancient ways to safeguard mankind's evolution. Just like you, and each one of us here. You are all assassins? Maola? Volpe? It's true, nipote. We have all been guiding you, for years. Teaching you the skills you would need to join our ranks. I think it's time. We have our prize, but there is much to be done. Come, meet us here at sunset. Munkin. These are the words spoken by our ancestors, that lay at the heart of our creed. Where other men blindly follow the truth, remember. Nothing is true. Where other men are limited, by morality or law, remember. Everything is permitted. We work in the dark to serve the light. We are assassins. Nothing is true. Everything is permitted. It is time, Ezio. In this modern age, we are not so literal as our ancestors. But our seal is no less permanent. Are you ready to join us? I am. This only hurts for a while, brother. Like so many things. Benvenuto, Ezio. You are one of us now. Come. We have much to do. ений 1 movie 2 movie 2 movie 2 movie 2 movie 2 사실은 암살단의 일원인 카테리나 스포르차가 다스리는 영지, 포를리에 숨길 것을 권했죠. 좋은 생각이라 판단한 에지오는 동료인 마키아벨리와 함께 포를리에 도착하여 카테리나를 만나지만 그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포를리는 보르지아의 부하인 오르시 영지에게 공격당하는 중이었죠. 어린이만 원할 때, 그녀의 아들과 함께? 그녀는 어린이만 원할 때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어린이만 원할 때가 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의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린이만 원할 수 있겠죠. 그녀는 그녀의 어린이만 원할 수 있겠죠. 바닥에, 그녀의 아들과 함께? 그녀는 그녀의 아들과 함께? 그녀에게 기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certain map and a certain apple brother see a certain apple indeed or shall I slice your baby's necks ear to ear bastard you think you can threaten me I'll give you nothing you want my children take them I have the instrument to make more when you change your mind they'll be in the village outside the city you have one hour Katerina no I can't ask you to sacrifice your children nobody's sacrificing anything go get them back for me it's you see you have my word the apple needs to remain in the citadel keep this safe 이에 에지오는 카테리나의 병력과 합심 루도비코 오르시를 척살하고 붙잡힌 그녀의 자식까지 구하는 데 성공하지만 사실 이는 에지오를 깨어내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암살에 정통한 에지오에게 체코 오르시 같은 풋내기는 상대도 아니었지만 잠깐 안식을 빌어주는 사이 체코 오르시의 칼날에 복부가 찔려버렸고 겨우 찾은 에덴의 조각은 정체물을 누군가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칼날에 복부가 찔레라 너나그러세요?? 카테리나의 품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나 했지요 다행히 목숨은 무사했지만 에덴의 조각을 찾기 위해선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던 범인이 아마도 수도사일 거라 추측한 엣지요는 수도원으로 달려가 범인을 수소문한 끝에 그의 이름이 지롤라모 사보나 롤라이며 이미 피렌체로 떠났다는 사실은 알아내지만 이후의 행적은 도저히 알아낼 수 없었죠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흐른 1497년 피렌체 로드리고가 교황이 되었다는 소식까지 들으면서 오랫동안 에덴의 조각을 찾아 헤매던 엣지요는 한 가지 소식을 듣고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오니 바로 사보나 롤라가 돌아왔으며 그가 에덴의 조각으로 지도층들을 조종 피렌체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메디시 가문은 쫓겨난 지 오래였고 사보나 롤라는 금욕주의 독재를 펼치는 데다 보르지아 가문까지 에덴의 조각을 노리고 병력을 파견해 피렌체를 들쑤시는 상황 엣지요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에덴의 조각에 조종당하는 사보나 롤라의 추종자들을 하나 둘씩 암살합니다 이에 1498년 고통스러운 압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시민들은 라볼페와 파올라의 계획대로 사보나 롤라의 금욕주의 독재에 반항하며 들고 일어나니 결국 사보나 롤라는 직접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죠 어떠한 자세히 Kurzquart님 서빌에 볼 때 하시는 그때 한 보르지아 병사가 에덴의 조각을 훔쳐가자 엣지오는 그를 손쉽게 따라잡아 에덴의 조각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지만 돌아온 엣지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 성을 잃은 시민들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결국 이를 차마 지켜볼 수 없었던 엣지오 그의 자비어린 칼날이 사보나 롤라의 목을 관통했고 그렇게 사보나 롤라는 안식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They taught me, stuck past my instincts They never preached answers But guided me to learn from myself We don't need anyone to tell us what to do Not Sabana Rolla, not the Merici We are free to follow our own path There are those who will take that freedom from us Too many of you gladly give it But it is our ability to choose Whatever you think is true That makes us human There is no book or teacher to give you the answers To show you the path Choose your own way Do not follow me Or anyone else 에덴의 조각을 되찾고 빌라로 돌아온 에치오 하지만 아직 에치오에겐 할 일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치오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온 아버지의 유지 알타이르가 남긴 코덱스 페이지를 해독하는 것이었죠 레오나르도의 도움과 함께 십수년에 걸친 기간 동안 코덱스 페이지를 찾고 모아온 에치오 마침내 모든 페이지를 모은 지금 에치오는 암살단 전원과 함께 이 페이지의 진위를 해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밝혀지는 또 다른 진실 그것은 암살단과 템플 기사단이 그토록 찾던 지하창고가 바로 교황청에 있는 로마에 있으며 이를 열기 위해서는 두 개의 에덴의 조각이 필요하니 첫 번째 에덴의 조각은 암살단이 가지고 있는 선화가였고 두 번째 에덴의 조각은 바로 교황의 지팡이라는 것이었죠 진실을 알아내자 서둘러 로마로 향한 에치오는 1499년 보르지아의 지배하에 놓인 로마에서 앞을 가로막는 적들을 수없이 베어넘긴 끝에 로드리고가 연설 중인 바티칸의 교회로 들어섭니다 It's not that you love me! I've waited too long. Lost too much! asia가 갈라? 개선가 에어주는 독이노의 rig이 I don't think so. 고마워! How is it to resist? I see. Kind of you to bring me the apple. Now give it here! 아멘 에덴의 조각을 들고 있던 엣지오는 로드리고에게 결코 밀리지 않았고 뛰어난 실력으로 로드리고를 몰아붙이는 데 성공했지만 로드리고는 그리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로드리고의 칼에 복부를 찔리고 만한 엣지오 하지만 확인사살도 하지 않고 지하금고로 사라져버리는 로드리고 덕분에 엣지오는 질긴 명주를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 마침내 그토록 찾던 지하금고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드리고와 엣지오는 마지막 일생일대의 결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로드리고는 자신이 이 에덴의 조각들로 지하금고 속에 잠들어 있는 진정한 신들을 조종할 것이며 지금까지 사람들이 믿어왔던 전지전능한 신은 순수한 사람들만 믿는 의미불명의 존재라며 비웃지만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엣지오는 결국 로드리고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죠 로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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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asphalt의 엣지오는 그렇게 로드리고를 뒤로 에덴의 조각을 향해 걸어가는 해치우 이에 화답하듯 지하금고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엣지온은 천천히 지하금고의 거대한 비밀 속으로 몸을 맡기는데 다시 미소 우리에게 전혀 말해 우리에게 전혀 말해 우리에게 전혀 말해 누구야? 많이 이름이 이 Prophet은 Minerva 그 다음, Minerva 그리고 마jan 그리고 아니다 The others too Juno, who was before called Umi Jupiter, who was before called Timia You are gods? No, not gods We simply came before Even when we walked the world Your kind struggled to understand our existence We were more advanced in time Your minds were not yet ready Still not Maybe never No matter You may not comprehend us But you will comprehend our warning You must Not what you are saying makes sense Our words are not meant for you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ere is no one else here Enough I do not wish to speak with you But through you You are the prophet You've played your part You anchor him But please, be silent That we may commune Listen We are gone now from this world All of us We can do no more The rest is up to you Desmond What? Who is Desmond? I don't understand Please wait I have so many questions 수백년 전 인물인 선지자 엣지오를 통해 데스몬드에게 전달된 충격적인 진실 이것이 루시가 줄곧 언급해왔던 템플 기사단보다 심각한 재앙이었습니다 충격과 함께 애니머스에서 깨어난 데스몬드 하지만 암살단의 위치를 추적한 템플 기사단이 이미 데스몬드의 목밑까지 쫓아온 상황이었고 이에 데스몬드는 루시와 함께 서둘러 템플 기사단을 막기 위해 나섭니다 Mr. Miles, this is an unexpectedly pleasant turn of events and here I thought I'd have to waste more men on you kind of you to save me the trouble What do you want, Finnick? For you to come home We miss you, Tim There's still so much work for us to do together It's not happening, Warren You continue to disappoint in every conceivable way, Miss Stillman I saved your life once, do you remember? And this is how you repay me? You saved me so you could keep experimenting on people destroying their lives And for what? Oh, this tired argument again As I recall, you were there, at my side every step of the way Their blood is on your hands just as much as mine You need to stop him I'm on it 그렇게 시작되는 템플 기사단과의 전투 하지만 이미 엣지오의 모든 기술을 익힌 데스몬드에게 단순히 3단복만 들고 있는 앱스테레오 직원들은 암살검의 재물이나 다름없었고 결국 남은 것은 오직 워렌 비디뿐이었죠 워렌 비디뿐을 뒤에 남겨두고 은신처를 떠나는 데스몬드 암살단 하지만 그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암살단이 막아야 할 진정한 적은 미네르바가 알려준 끔찍한 재앙 태양풍이었음을 그리고 이를 막을 유일한 희망은 바로 데스몬드 마일즈에게 달려있단 것을 엔살단이 막아야 할 진정한 암살단이 막아야 할 진정한 너무 진정한 그 단순히 김삼아 한공 Так 이른바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Rebecca, what's going on? I have to run some diagnostics. I'll get back to you. It is not that. The message is delivered. We are all around from this world. All of us. We can do it. The rest is up to you. We can do it. What? Who is Desmond? I don't understand. Please wait. I have so many questions. I have so many questions. 영문모를 말만 남긴 채 그대로 사라져버린 미네르바를 뒤로 지하 금고를 천천히 걸어 나오네 했지요. 그러나 로드리고는 이미 도망간 지 오래였고 에덴의 지팡이 역시 지하로 사라져버렸죠. All of us. 무언가 찝찝한 결말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곳의 일은 다 끝난 것 같으니 남은 일은 로마를 빠져나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보르지아 병사까지 모두 해치운 그들은 교회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로마를 완전히 떠나기 직전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죠 1500년 1월, 주어진 모든 임무를 마치고 빌라로 돌아온 엣지오와 마리오 그동안 빌라에 머물렀던 가족들과 재회하고 성벽에 배치된 신무기 대포훈련까지 도와주면서 모처럼 느긋한 일상을 보낸 엣지오는 오랜만에 보는 친숙한 얼굴 카테리나와도 다시 만날 수 있었죠 암살단의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본 광경을 풀어놓는 애지오 암살단 역시 미네르바의 예언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들의 임무는 끝난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로드리고를 죽이지 않았다는 엣지오의 말에 마키아벨리는 그저 경악할 뿐이었습니다 주어진 마키아벨리가 돌아올 수 있겠네요. 그렇게 회동은 끝이 나고 오랜만에 모든 걸 편히 내려놓은 엣지오는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고 간만의 휴식을 즐기기 시작하는데 welcome home ready to go again you don't need to ask one should always have the freedom to choose what's that probably just training exercises i have to find mario and rally the troops my men are in the courtyard i aim to lead them around back and flank our attackers stay out of sight it's the borgia how do we not see this they must have massed to the east during the night we need to hold them off until the townspeople have escaped i will take care of it use the cannons above the ramparts i intend to lead a frontal assault do you have it i am keeping it safe the borgia must not be allowed to breach the walls until everyone is safely away i am keeping it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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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you're very 아멘이오! 그 Pope told me about you and your little group of assassins. 암세스! 디미다 칼, 이 친구의 fashion for us! We've had too much bloodshed. I think the cleansing is in order. So consider this an invitation from my family to yours.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I can walk. Look out! They are coming! Everyone retreat to the Vira! 하지만 엣지오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일어나 Stand with me! 다시 한번 보르지아 병사들을 무찌르며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Get inside the sanctuary! 그러나 이미 대세가 끼운 상황에서 남은 방법은 단 하나. 오직 탈출 뿐이었죠. I will hold them back. Stop! Wait for us! We thought you had been killed, Ser Ezio. Not yet. Where does this passage lead? To the north. Outside the walls. I am surprised it exists! Let me through! I must go help the troops! Where is Mario? I thought he would be waiting for us. The Borgia infantry are circling the town! Mario is dead. You must leave this place. Take Mother to Firenze. Get me a horse! You are not coming with us! Where are you riding? To Roma! Go my son. Destroy them. But remember for whom we assassins fight! But remember for whom we assassins fight! The These monsters. These monsters. These monsters. This monster is dead. 테리지오니 빌라에서 엣지오의 기억을 계속 추적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미 템플 기사단이 온 국경을 감시하고 애니머스 장치를 통해 양성한 대암살단용 부대로 전세계를 수색 중인 만큼 암살단으로선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먼저 잠겨버린 지하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데스몬드는 루시와 합심해 비밀 통로를 개척했고 그렇게 그들은 암살단의 성소에 자리를 잡았지만 엣지오가 벽에 남긴 것처럼 보이는 웬 의미불명의 숫자는 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에덴의 조각을 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마친 데스몬드는 엣지오의 기억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는 엣지오 먼저 로마로 떠났던 동료인 마키아벨리가 자신을 이곳까지 데려왔다는 걸 안 그는 암살단의 복장까지 갇혀입고 이 거룩한 도시인 로마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마키아벨리를 만나 부서진 장비를 지원받은 엣지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빌라를 공격했던 교황군의 수장이자 로드리고의 광기 어린 아들 체자레 보르지아에게 피해 복수를 한 뒤 보르지아 가문을 몰아내는 것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이 로마에서 보르지아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과 빌라 공격 때 붙잡힌 카테리나의 구출 그리고 에덴의 조각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 수집에 능한 단체가 필요했으니 바로 라 볼펜의 도적단이었죠. 그러나 볼펜은 갑작스레 마키아벨리가 배신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마키아벨리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볼페를 따라간 엣지오 마키아벨리가 보르지아 병사와 어떤 편지를 주고받은 걸 발견하지만 그럼에도 마키아벨리를 믿은 엣지오는 볼펜에게 선악가의 위치를 찾아달라 부탁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엣지오는 로마에서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피렌체로 가라고 보냈더니 로마로 와버린 클라우디아에게는 이런저런 사건 끝에 창관의 경영을 뒤이어 로마로 온 용병단의 수장 바르톨로메오에게는 제자리에 위치 수색을 맡겼고 보르지아가 자신들의 무기를 개발하고자 로마로 끌고 온 레오나르도에게는 엣지오가 몰래 무기들을 파괴해주고 장비 개량을 맡겼죠. 암살딘은 물론이고 모든 조력자들이 한데 모여 보르지아에 대항하는 이상적인 상황 덕분에 정보주사도 훨씬 수월해졌으니 엣지오는 마침내 체자레와 로드리고 그리고 카테리나의 위치까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기에 곧바로 산탄젤로 성에 잠입하기 시작하는 엣지오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성에 들어온 엣지오는 마침내 체자레와 로크레치아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동생인 로크레치아와 사랑을 속삭이는 체자레 그냥 여기 아주 힘들어해요. 되구요. 이들을 통해 알게된 로드리건은 이곳에 없다는 허무한 사실, 이에 에지오는 체자레라도 해치우기 위해 외벽을 타고 힘들게 움직여봤지만 체자레는 부하들에게 로드리고가 아닌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한 뒤 우르비노를 정복하러 떠나버렸죠. 결국 에지오는 카테리나 구출이라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 외벽을 타고 오르는데 그렇게 카테리나의 위치를 알아낸 에지오에게 그녀를 구출하는 건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에지오는 연극배우인 피에트로와 한참 미래를 나누는 루크레치아를 만나 그녀를 직접 감옥의 앞까지 끌고 가는데 그렇게 거동이 힘든 카테리나를 직접 들어올린 채 성을 빠져나가기 시작하나 에지오 몰려오는 보르지아 병사들을 에지오가 모두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그런데 이때 누가 터뜨린지 모를 폭발이 산탄젤로 성에서 일어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 에지오는 혼란에 빠진 적들을 처리한 뒤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다녀온 마키아벨리 이에 에지오는 마키아벨리와 논의를 시작하여 새로운 암살단원들을 대거 모집하기로 하니 그 대상은 바로 보르지아의 횡포에 시달리는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를리를 수복하려고 떠나는 카테리나와 작별인사를 나누어 에지오는 본격적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1503년 보르지아의 그림자 밑에서 작실히 암살단을 제건한 에지오 덕분에 뛰어난 자질을 지닌 암살단원들이 새롭게 모였고 이에 에지오는 드디어 체자래의 목줄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의 돈줄을 끊기 위해 과거 빌라 습격을 함께했던 체자래의 물주 후한 보르지아의 파티장으로 향하는 에지오 클라우디아의 매춘부들에게 도움을 받아 별 무리 없이 파티장에 장입한 에지오는 우르비노에서 돌아온 체자래를 발견하는데 what better way to celebrate my victories than to join in the brotherhood of man soon we will be here once more celebrating a united Italia and then the feasting will last for 40 days and 40 nights cominciamo ora 아하! 우리가 안 정의하려고 정의하려고 했다 만약 당신은 잘하다고 말하자, 왜 이를 할 수 있겠지? 당신이 불편한 정의적 정의의 정의가 우리에게는 어려운 정의가 우리에게 힘들어 할 수 있겠지? 나는 모든 것이 당신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저는 전의 정의가 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정의할 수 있겠지? 체자레와 로드리고가 사라지자 후원 보르지아를 깔끔하게 암살한 에치오 비록 보르지아의 병사들이 도움받았던 매춘부들을 추적하는 바람에 클라우디아가 위험할 뻔하긴 했지만 급히 돌아간 에치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히려 보르지아 병사들을 모두 처리한 클라우디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암살단은 계속해서 새를 키워나갔습니다 체자레의 지원자인 프랑스군의 발루아 남작을 바르톨로메어와 협동으로 무찔렀고 베테랑이 된 암살단원들은 에치오의 든든한 우분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아직 암살단이 풀지 못한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배신자가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로드리고와 체자레를 처단하기 위해 다시 한번 산탄젤로 성으로 잠입하려던 에치오 그는 루크레치아에게 성 열쇠를 받았던 내연남 피에트로를 찾고 있었지만 이 피에트로를 수색하던 도둑단의 첩자들이 모두 보르지아 병사들에게 발각당한 것이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도둑단의 위치까지 드러나 보르지아 병사들이 공격해오는 상황 이들을 모조리 격퇴한 암살단이었지만 볼펜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빌라 습격 전날 로마로 떠났던 일 중요한 순간에 항상 자리를 비우는 모습 마지막으로 오늘의 일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은 차고 넘쳤죠 혼란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지금 당장 급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에트로가 있는 콜로세움으로 향한 에치오 하지만 한참 달려가는 그의 눈앞에 보인 것은 누군가를 끌고 들어오는 체자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대화의 내용은 바로 체자레의 이탈리아 정복이 큰 난관에 부딪혔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그의 친구인 프란체스코 트로케가 자신의 동생에게 계획을 떠벌렸고 이 동생이 베네치아 대사에게 편지를 쓰는 바람에 체자레의 계획이 들통난 것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피에트로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체자레는 부하인 미켈레토에게 암살 지시를 내린 뒤 그대로 사라져버렸죠 이에 에치오는 위장한 암살 단원들과 함께 한참 예수 그리스도의 연극이 진행 중인 무대의 한가운데로 당당히 들어갔고 미리 잠입한 미켈레토를 순수 제압한 후 피에트로를 피에트로를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피에트로를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피에트로! 간따레일라! 드위지 마세요! 금리와 드디어! 금리와주세요! Stop! Wait for us! 이상하게도 보르지아의 비호를 받으며 도망치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엣지오는 어렵지 않게 그를 쫓아 순식간에 제압하는데 모든 것이 볼펜의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볼펜은 마키아벨리를 처단하겠다고 말한 상황. 조금이라도 지체할 틈이 없었던 엣지오는 말에 박차를 가하며 달렸고 마침내 볼펜가 마키아벨리를 죽이기 직전에 그 순간 현장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죠. let's discover the traitor what one of our men he was at the villa attack here he carried his letter my god this is good news more than you know i am once again in your dad it's you what debt is there amongst friends who trust one another yes thank you for relaying the message in time come Niccolo it has been far too long since we've I heard the Colosseum Passion Blade took an unexpected turn this evening. Really? It seems Jesu Cristo was resurrected three days earlier. Volpe, how goes Roma? Very well, Ezio. The French and Papal forces are in disarray. Then it is almost time. Call the assassins together. And bring Claudia. Now? Yes. The wisdom of our creed is revealed through these words. We work in the dark to serve the light. We are assassins. Lauria. We here dedicate our lives to protecting the freedom of humanity. Mario, our father, and our brother once stood around this fire, fighting off the darkness. Now, I offer the choice to you. Join us. You and I have not seen eye to eye for many issues. Niccolò. But you are exactly what the Order needed. You have led the charge against the Templars and rebuilt this brotherhood. Now, we must put Ezio where he belongs. At the head of the assassins. Ezio Auditore da Firenze. You will now be known as Il-Mendore, the guardian of our Order and our sequence. Where other men blindly follow the truth, remember... ...nothing is just true. Where other men are limited by morality and law, remember... ...everything is permitted. Why this sudden change of heart? I have always stood by you. I was the one who brought you to Roma, and the one who caused the explosion as you fled the Castello. The mercenary who protected you at Il Colosseo were mine as well. You just did not know it. Maestro Machiavelli! Cesare has returned to Roma alone! He rides for the Castel Sant'Angelo! Grazie. Well? The decision is yours, not mine. Niccolò, you better not stop telling me what you think. Why else would I seek the opinion of my most trusted advisor? Go kill them, Mentore. Finish what you started. Good advice. I intend to write a book about you one day. If you do, make it short. I intend to write a before. Go kill them. Go kill them! Come kill them! Go kill them! 바야흐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오를 살해하고 암살단을 무너뜨린 원수 체자레 보르지아의 피를 흩뿌리고 한때 땅에 떨어졌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체자레의 세력을 하나하나 정리해온 했지요 암살단의 저항으로 체자레의 자금줄은 메말랐고 그를 지원해주던 든든한 프랑스군은 에찌오와 바르톨로메오의 계략에 빠져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기다 이탈리아를 정복하려던 계획까지 이미 베네치아에 들통나버렸으니 체자레의 암황은 한풀 꺾일 수밖에 없었고 보르지아 가문의 위세도 예전같지 않았죠 게다가 볼페의 정보로 에덴의 조각인 선악과 역시 로마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낸 상황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에찌오는 암살단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산탄젤로 성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피에트로의 열쇠 덕에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잠입한 에찌오 이때 로드리고가 체자레를 만나면서 급독인 칸타렐라를 가져갔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는 루크레치아의 말이 들리자 에찌오는 속도를 좀 더 올려야 했죠 마침내의 부산을 떠들어 far as a who are that the baron of a law is dead no you what reason could I possibly have to kill him was he plotting against me with my brilliant treacherous captain general I do not have to stand for this the assassins murdered him why did you not stop them as if I could it was not my decision to Monteriggione, it was yours! It is high time you took responsibilities for your actions. My accomplishments! Despite the constant interference of failures like you! You are not going anywhere. I have the Peace of Eden. Get out of my way, old man. I gave you everything, and yet it's never enough. Cesare! He intends to poison you! You would not listen to reason. Father, do you not see? I control all of this! If I want to live, I live. If I want to take, I take. If I want you to die, you die! Where is the Peace of Eden? Stop! I know where it is! And you did not tell me he had taken it? Cesare, it's me, your queen. You are my sister. Nothing more. Where is it? You never loved me. Where is the apple? Tell me! Tell me! Look at me! I see you! I see you! I see you. I see you. I know. I know where that bastard is going. San Pietro. The pavilion in the courtyard. 인간의 정신을 통제하는 선악과를 그 사악한 체자레가 먼저 손에 넣는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에 엣지오는 쉴 틈 없이 달려나가는데 비록 체자레가 엣지오의 앞을 막긴 했지만 이미 이런 방에 이골이 난 엣지오는 순식간에 산탄젤로 성을 빠져나갔고 사과님만큼의 독기운이 퍼져 행동이 느려진 체자레보다 먼저 에덴의 조각에 다다를 수 있었죠 체자레가 급히 도망치자 보르지아 병사들은 엣지오를 에워쌌지만 그 어떤 적도 선악과 앞에서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져갈 뿐이었죠 이 와중에 체자레는 예전의 세력을 회복하고자 로드리고의 후임 교황을 선출할 추기경단을 회유하려 했지만 체자레의 뒤를 봐줄 로드리고가 죽은 상황에서 보르지아의 이름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과 transport에 현지하는 데 집어왔어지고 불씨 Крас체 mae 결국 궁지에 몰린 체자레는 마지막으로 전세를 역전시켜보기 위해 로마의 거대한 성문 아래에서 자신의 정의 병력을 집결시키는데 암살당과 템플 기사단이 한데 모인 거대한 전투의 현장 격렬하게 부딪히는 칼날 아래 수많은 피가 길바닥을 적셨고 곳곳에선 전투가 계속 이어졌죠 하지만 대세는 기운지 오래였으니 체자레의 부하들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피가 길바닥을 적으신다면 – 이준석권 전실은 smokes참이 되무함이 일단은 My City. – G야에 대한 시가를 보낸 주님의 주입니다! – 제 이름은 – 주위가 전체의 이도입니다! – Apocalipsis, 포멸시, 이 제사의 저의 복잡한こと을 쏟아줍니다! 오히려 take back my city once and for all! It was the manner in which he said it. Chains will not hold me. If you are so worried, there is a way to find out. No, it is too powerful. It must be hidden outside the domain of men. What a shame. Hiding a masterpiece where no one will ever see it. And yet, what if he meant what he said? I cannot risk it. Cesare was right. I have to leave. What about your friends? I built this brotherhood to last. With or without me. What do you intend to do? Plant a seed. Here, a gift. If this is goodbye, then keep your money. I do not want it. We will see each other again. You have my word. Buona fortuna, my oldest friend. And take the money. On your meager salary, you will need it. My patron has been arrested after all. 그로부터 4년이 흐른 1507년. How did you find it? The apple, you stole from Mario al di Torre. Let me hear it. Kill them! Kill the assassin! Kill them! Kill the assassin! 이번에야말로 체자레를 처단하려는 엣지오의 칼날은 적들을 자비없이 꿰뚫었습니다. 그렇게 체자레가 한참 공격중이던 성벽을 올라 마침내 그를 찾아낸 엣지오. 엣지오와 체자레는 목숨을 건 마지막 결투를 벌이기 시작하죠. 잔챙리같은 병사들은 치워버리고 계속해서 체자레를 압박하는 엣지오. 하지만 눈지에 몰린 체자레의 반격 역시 매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적들과는 다르게 암살검을 몇번이고 피한 체자레는 과연 엣지오의 숙덕이라 할만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체자레를 끝까지 몰아붙인 엣지오는 그의 악행에 걸맞는 최후를 안겨줬습니다. 그의 전화가 될 것입니다. 그의 전화가 될 것입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를까요? 그의 정의자이 될 것입니다. 그의 정의자이 될 것입니다. icken지어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의 일을 간척은 어떤 사람을 이해하십시오가 될 것입니다. 그의 전화가 될 것입니다. 그의 자아가 될 것입니다. 그럼 I leave you in the hands of fate. The throne was mine! I will lead mankind into a new world. You cannot kill me! No man can murder me! That's the planet! I have no idea! We've got it! We've got it! We've got it! You've got it! Thruiss of the Death Molt 에덴의 조각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 장소의 입구에 그려진 문양이 엣지오가 이곳에 남긴 문양과 완전히 똑같다는 걸 알아낸 암살단은 역사에 해박한 현의 해석 덕분에 금고 입구의 암호까지 알아낼 수 있었죠 오 가니! 왜? ky declaring! 지금! 그 영어로는, 그 영어로는, 그 영어로는, 지난번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어진 암살단은 서둘러 콜로세움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에덴의 조각을 찾는 건 당연히 데스몬드의 목이었지만요. 그렇게 한참 동안 콜로세움의 지하를 누비며 엣지오의 흔적을 뒤지는 데스몬드. 하지만 그런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미네르바와는 다른 새로운 이수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움이ol의 끝과 함께 이 knows it to be the epilogue of our ending. We gave that to the end of his life. Let it guide him. Let it shape his path forward. Let it save the world we leave behind. Who are you? 계속해서 눈앞에 나타나는 이수족, 주노의 모습. 인간은 절대 이수족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등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주노의 환상을 지나는 데스몬드 그렇게 그는 콜로세움과 연결된 산타마리아 교회에 들어섰고 숨겨진 비밀까지 찾아낼 수 있었죠 선택된 자인 데스몬드의 손길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장치 그 목소리로 외친 암호는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었으니 마침내 암살단은 엣지오가 남기고 간 에덴의 선악과를 찾을 수 있었죠 내가 그쪽으로 탑아보고 간에 있는 그지 부모님은 다음은 그의 장치에 넣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알 수 있겠다는 것이죠 알 수 있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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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알고 정사인 발사인 이건 한국의 자바에서, 그의 정성과 살아있는 게 이는 정성과 이예요 이제 그게 한 마κε Principe 저기, 무슨 일이야? 그걸 왜 할지? 그는 그의지 west까지 이 책을 운동을 몰아 Volvo 오늘의 정성과의 한 배만을 다듬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순간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이 주노의 말대로 조종당하는 이 상황 바로 이 순간 데스몬드는 손해진 선악과를 통해서 자기가 애써 부정해왔던 하지만 애니멈스 장치를 통해서 보았던 과거와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끔찍한 미래 누구에게도 말 못할 진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애니멈스 속에서 실험체 16호가 남긴 수많은 단서들을 찾고 또 찾아온 데스몬드 그 속에서 그는 죽어버린 실험체 16호가 죽기 직전 애니멈스 장치에 접속 디지털 형태로 남아 살아남은 것을 깨닫게 되었죠 heart voice subject 16호가 남아 살아남은 네 subject 17호가 남아있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 있었습니다 I saw your blood no time it is far later than you know too late to save them who? she is not who you think she is everything you hope to become everything you hold dear it's already gone explain please Eden she if in Eden find Eve the key her DNA tell me I cannot the sun your sun you're too weak must replenish energy don't go I am with you till the end find me in the darkness 실험체 16호가 담긴 알 수 없는 말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데스몬드의 뇌리를 찌르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루시가 템플 기사단의 스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실험체 16호 클레이 카츠마렉은 암살단을 이끄는 데스몬드의 아버지 윌리엄 마일즈의 명령으로 템플 기사단의 잠입 첩보 명령을 수행하던 스파이였고 루시 역시 클레이 이전에 템플 기사단에 잠입해 임무를 수행하던 암살단의 일원이었죠 그러나 오랫동안 엑스테르고의 그늘에서 템플 기사단을 지켜본 루시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버린 이 상황에서 암살단은 결코 템플 기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에 루시는 결심했습니다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면 이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그렇게 템플 기사단에 가담한 루시는 암살단을 돕는 처가는 이중 스파이가 되었죠 한편 템플 기사단은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는 능력을 지닌 에덴의 선악과를 인공위성으로 쏘아 올려 인류를 완벽한 통제 아래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반드시 찾아내야 했던 이들은 정보주사를 거듭한 끝에 전설적인 암살자 엣지오 아디토레가 선악과를 숨겼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하지만 이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엣지오의 후손으로 판명난 클레이 카츠마렉이 애니멀스에 접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애니멀스 접속에 의해 훈이 효과로 점점 쇠약해지던 클레이는 이 와중에 루시가 배신했다는 걸 알아차리고 말았죠 하지만 암살단을 배신한 것과 별개로 클레이의 죽음을 원치 않았던 루시는 그가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게 손을 썼습니다 결국 클레이는 자신이 알아낸 여러 진실들 인류의 기원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위인들의 업적이 모두 에덴의 조각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등 모든 진실과 단서를 애니멀스 안에 숨기고 이를 현실의 방에 벽화로까지 남긴 뒤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죠 슬픔 속에서도 루시는 자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백세대를 거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수족의 DNA가 가장 진하게 드러난 선택받은 자 데스몬드가 실험체 17호로 템플 기사단에 잡혀온 것이었죠 워렌과 계획한 대로 데스몬드와 신뢰를 쌓은 루시는 그를 통해 알타이르의 기억을 뒤져 다른 에덴의 조각들의 위치를 알아내는데 성공하자 마지막으로 직접 데스몬드를 탈출시켜 암살단과 함께 엣지오의 기억을 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암살단이 선악과를 찾아내는 그 순간 모두를 배신하고 선악과 함께 템플 기사단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으니 이것이 바로 데스몬드가 본 끔찍한 미래였죠 그리고 그리고 다시 언제 다시 한번 깨달은 진실의 무게 때문일까 아니면 주노와 선악과의 힘 때문일까 대체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데스몬드는 자신의 팔을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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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들려오는 파도소리와 함께 천천히 눈을 뜨는 데스몬드 여기가 대체 어디인지, 뭘 하고 있는지조차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의문 속에서 천천히 앞으로 걸어간 데스몬드는 실험체 16호 클레이 카츠마렉과 만나게 되죠 선악과를 사용한 부작용 때문인지 루시를 찌르고 그대로 죽어버릴 뻔했던 데스몬드 이에 급히 암살단을 찾아온 윌리엄 마일즈는 데스몬드를 애니머스에 넣어 그의 정신이 남아 애니머스 속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지금 데스몬드가 있는 곳은 애니머스의 안전모드 바로 검은 방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외부와 격리된 공간 박과과는 어떤 연락도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클레이는 데스몬드가 이곳을 나가기 위해선 데스몬드의 조상들 알타이로와 엣지오의 기억을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전부 읽어 완전한 동기화를 이루어내는 작업 연쇄 동기화를 해내야 한다는 걸 알려주었죠 다만 안전모드가 가동 중인 애니머스에서 데스몬드가 조상의 기억을 읽기 시작하면 애니머스가 그를 바이러스로 보고 삭제하려 들테니 자신이 이를 막는 동안 조금이라도 빨리 모든 기억을 읽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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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여기 있습니다 한 말의 warning? 만약에 이를 지나가고 있는 곳은 모든 게 변화가 바뀌고 아무것도 느껴져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당신은 아직 안전하고 그리고 당신은 찾아뵙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이를 급하게 돌아가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뭐? 하지만 데스몬드 앞에 놓인 길은 단 하나뿐이었으니 그는 자신의 운명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what this could mean I dread to guess when I first set out from Roma ten months ago I did so with a single purpose to discover what our father did not in a letter written the year before my birth he makes mention of a library hidden beneath the stones of Masyav Castle a sanctum full of invaluable wisdom so what will I find when I arrive there? who will greet me? a host of eager Templars as I fear most strongly or nothing but the whistling of a cold and lonely wind Masyav has not been home to the Assassins for almost 300 years now can we still claim it for our own? are we welcome there? I am wary of this fight, Claudia not because I am tired but because our struggle seems to move in one direction only towards chaos today I have more questions than answers this is why I've come so far to find clarity to find the wisdom left behind by the great Altair so that I may better understand the purpose of our fight and my place in it should anything happen to me, Claudia should my skills fail me or my ambition lead me astray do not seek retribution or revenge in my memory but fight to continue the search for truth so that all may benefit my story is one of many thousands and the world will not suffer if it ends too soon like the temple temple of the army temple of the army 마시아프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엣지오 엣지오를 처형시키려던 temple of the army 레안드로스가 부활을 보내 엣지오를 쫓았지만 관록 있는 암살자답게 이들을 모두 해치운 엣지오는 템플 기사단이 한창 조사 중이던 지하도서관의 입구를 찾을 수 있었죠 입구를 지키는 한 노동자에게서 이 문을 열 단서가 담긴 책을 그 못생긴 레안드로스가 가져갔다는 사실을 드러냈지오 이에 서둘러 요새를 빠져나간 엣지오는 황급히 몸을 피하는 레안드로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추격전 늙은 몸이라는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묘한 동작으로 마차에 올라탄 엣지오였기에 레안드로스는 어떻게든 그를 떨쳐내고자 부활까지 던져버리며 말을 몰았습니다 공격전 하지만 부상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레안드로스를 추적한 레지오는 마침내 한 마을의 성곽 위에서 그 사악한 얼굴에 칼침을 박아줄 수 있었죠 비록 레안드로스는 그대로 죽어버렸지만 에지오는 템플 기사단이 도서관의 문을 열어 어떤 대신전의 위치를 찾으려 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책, 니콜로폴로의 일지에서 도서관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콘스탄티노플에 숨겨진 알타이르가 남긴 다섯 개의 열쇠를 찾아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1511년 콘스탄티노플로 향한 에지오는 부침성 있는 청년과 정답게 대화를 나누며 항구에 천천히 발을 내딛었습니다 아래에 대한 문을 아예 육상적인 도서관을 전해오는 다른덕이 나를 잘 보낸을 때 Ephraim? 따라서 일어나는 순회였고 제이어도 자국의 일지를 엉터에 armen 중요할 때 육상적인 이쉬 이상한 직전 시작 나의 진리 여기가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저는 나는 그것을 찾아뵙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찾아오는 것을 알아뵙게 해. 저는 믿을때까지 하자. 이곳에 도움받아 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학생들과 아 여성들, 여러분은 큰 놀라운가. 너무 많으신 분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군요. 오시갈린 카드샘 unless the legend is a lie you are the man I long to meet renowned master and mentor it's your auditory d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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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go forgive me I have a hard time remembering that Italian gibberish da Firenze the city where I was born ah yes so by your custom I would be yousuf tazim da Istanbul I like that Istanbul yet another name for the city Ebet it's a local favorite come mentor da Firenze I will show you around 그렇게 이곳 암살단의 지도자인 유수프의 안내를 받으며 둘러본 콘스탄티노플 하지만 이곳은 오스만 병사들과 비잔티움 제국의 잔존병사들이 서로 혈투를 벌이며 싸우는 등 바람잘날 없는 불안한 전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의 암살단에게 인사를 마친 엣지오는 템플 기사단과 한참 싸움 중인 그들을 도와 암살단원들을 모집하고 전투를 치르면서 마시아프의 열쇠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니콜로폴로가 머무른 교역수였지만 엣지오가 그곳의 서점에서 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항구에서 보았던 한 여인이었죠 그렇게 반가운 만남을 뒤로 매의 눈을 통해 이곳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낸 엣지오 그는 템플 기사단들이 한참 열쇠를 찾고 있는 이 을신연스러운 지하미궁에서 피를 흩뿌리는 수색 끝에 마시아프의 열쇠와 나머지 열쇠의 위치가 암으로 적힌 한 장의 지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책과 고문서에 조예가 깊은 소피아까지 엣지오의 부탁에 돕겠다고 나섰으니 비록 그녀가 암살단에 대해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도의 석을 맡아준 덕분에 일은 더욱 쉬워질 수 있었죠 그렇게 알타이르가 남긴 마시아프의 열쇠를 찬찬히 살펴보네 엣지오 그러나 이수족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 유물은 엣지오에게 데스몬드가 미쳐다보지 못한 알타이르의 기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You held fire in your hand, old man It should have been destroyed Destroy the only thing capable of ending the Crusades and creating true peace? Never Forgive me for this, Mentor But the Apple corrupted you And through you it would have corrupted us For us to live You had to die Is it truly over? 알타히르가 죽었는가? 그는 알타히르가 없었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파이어가 준비되었지요? 네, 알타히르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의해하지 못할 수 없죠. 그는 알타히르가. 알무안님의 시신을 들고 천천히 밖으로 나가는 알타히르 모두가 경악에 찬 채로 그에게 길을 비켜줬지만 알타히르에게 적대적이었던 암살자 아바스만은 그러지 못했죠. 아바스에게 알무안림이 벌인 악행과 에덴의 선악과에 대해 설명한 알타히르는 시신을 화장하려고 했지만 Soleil round 때, 알타히르, 도와주로 isas이 그의 정체와 사이는 다시— 말하고 롱 consequently 이슬람권에서 금기시대는 화장을 한 것에 아바스가 반발하며 들고 일어섰으니 결국 암살자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고 말았죠 암살자들을 단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아바스를 쫓는 알타이르 하지만 아바스는 선악가를 들고 나타났는데 무엇이 생각하실 때 당신이 죽었을 때 당신이 멀어버렸다? 너가 아바스는 선악을 사랑하지 못했지만 당신은 모든 것이 다같은 아ien을 주의하였다 아ien 아버지의 영웅이 되었네요 이번에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plot을 계획한 것들을 통해서 그 암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암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이 암에 대해 알 수 있을지 당신은 안은 무감하다는 것을 얹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년은 사람은 없지 선택된 자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선악과의 엄청난 유력 조금이라도 늦으면 아바스가 죽어버릴 게 뻔했습니다 이에 서둘러 탑을 올라간 알타이르는 다행히 아바스를 구하고 선악과를 되찾을 수 있었죠 그렇게 시리아 암살단을 오랫동안 이끌어온 알타이르 손가락을 자르지 않아도 되는 암살검과 후대에 전할 코덱스페이지를 만들고 암살단에 새를 키운 알타이르는 몽골군에 맞서기 위해 동쪽으로 떠나기도 했죠 하지만 1228년 다시 암살단으로 돌아온 알타이르 앞에 보인 것은 알타이르가 구해준 아바스가 오랜 동료였던 말릭과 막내 아들 세프를 죽이고 시리아 암살단을 장악했다는 비극이었죠 암살단을 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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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스 앞에 당당히 선 알타이르는 그에게 진실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선악가를 탐하는 아바스의 헛된 욕망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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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스의 헛된 욕망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수 없을 것 같고, 당신이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El Taire! El Taire, no! 아바스의 편에선 암살자들을 해치우고 마시아프 요새를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알타이르 마침 임무에서 돌아온 장남 다림을 만나 서로 도와가며 입구까지 빠져나온 그들은 다행히 아바스의 손길을 피해 도망칠 수 있었죠 그렇게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알라모토에 운뚠한 알타이르였지만 다시 때가 찾아온 1247년 알타이르는 82세라는 늙은 몸을 이끌고 다시 한번 마시아프 요새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암살자들은 돌아온 지도자를 다시 환영하니 아바스의 횡포에 신음하다 암살대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알타이르를 반갑게 맞이해주었죠 하지만 암살자들은 아바스의 명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암살단의 요새에서 아바스와 마주한 알타이르 I am defending Masya프 would you not do the same? You corrupted everything we stand for and lost everything we gained all of it sacrificed on the altar of your own spite and you you have wasted your life staring into that apple dreaming of your own glory That is true, Abbas 남은 일은 모든 원안을 푸는 것 뿐이었습니다. qualities of my family... my father, the humiliation I suffered.... ...they were not lies, Abbas. I was ten years old when your father came to see me. He was in tears, begging to be forgiven for betraying my family. Then he cut his own throat. I watched his life Ebe at my feet. I will never forget that image. Pepper would lead you with me. But he was not a coward, Abbassion. He reclaim his honor. I hope there is another life after this one. Then I will see him. And know the truth of his final days. And when it is your time... We will find you. And then there will be no doubts. 그렇게 아바스를 떠나보내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암살단을 다시 이끌게 된 알타이르는 요새의 지하에 지식을 보존할 도서관을 건설한 뒤 자유가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마시아프 요새로 하나 된 암살단을 해체하고 이들이 전세계에 지부를 건설하게 만들 계획이었죠 비록 요새로 쳐들어온 몽골군이 앞을 가로막긴 했지만 선악과의 힘 앞에서 어림도 없었고 콘스탄티노플로 떠나는 니콜로폴로에게 마시아프 열쇠를 지어준 알타이르는 훗날 이 메시지를 찾을 누군가를 위해 열쇠들을 잘 숨겨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헬치오는 알타이르의 기억에서 깨어날 수 있었죠 아, so they contain recorded memories, these keys these ancient seals but what is Altair trying to tell us, I wonder what does he want the future to know or to learn do you regret anything, Desmond? like what? running away? leaving your parents behind? finding a shit job and pretending to be productive? what's it like spending your whole life avoiding hard decisions? come on sure, you're an assassin but it wasn't your choice do you have a point? I wanna know if you regret anything sure I wish I'd been more patient with my parents I wish I'd listen and Lucy maybe things could have been different if I I'm not sure thank you for what? for making sense 아직 무언가 내용이 더 남은 것처럼 보였지만 일단 나머지 열쇠들을 찾기 시작하나 했지요 한편 콘스탄티노플에서는 권력 암투가 계속되고 있었으니 술탄의 장남인 아메드 황자와 술탄의 차남인 셀림 황자가 차기 술탄 자리를 놓고 다투는 중이었죠 아메드는 술탄에게 이미 선택받았지만 셀림은 군대의 지지 아래 이를 뒤집으려고 노력하는 상황 이 와중에 셀림의 아들 슐레이만 황자를 템플 기사단이 노린다는 접보가 들어오자 엣지오는 유스포와 함께 황자의 파티장으로 잠입해 암살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 아 It is a relief to see you again 미 seu הן 미 스츠땐 did I say that right? Well enough I hear you are a governor too Are there anything you do not do? I do not talk to strangers I am Suleyman echio 어 слушare Schezadem 아데데미, 너가 잊지? 제이터스의 사나이? 타우드배렛이, 히트는 날아가는 일을 해냈 피로 오려주세요 아이소스의 사나이, 그럼 타우드배렛 타우드받을 받았다 타우드받이, 신사하던데 타우드받이, 신사의 수킬이. 제이터스의 송icole. 제이터스의 송이좀는 관광객이 많다 은상에 따라서 안 좋지 않다 에지우, 너는 시간을 좀 더 spare? 저는 이의 조건을 드려야한다 내가, once I change out of these rags 그렇게 쉴레이만과 연을 쌓은 에치오 쉴레이만은 비잔티움과 결탁한 템플 기사단이 아메드와 셀림의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 보고 이를 저지해줄 것을 부탁했죠 이에 템플 기사단이 마시아프 열쇠 중 하나를 가져갔다는 정보를 얻은 에치오는 그에게 협력하기로 결심하는데 그의 이탈리안 룩 플레이어 preposterous 안 inexcusable failing effendi i will conduct a full investigation i will conduct the investigation tarik for reasons that should be obvious evit jezadem you have your father's wisdom and his impatience uncle i am relieved to see you safe likewise suleyman allaha emanet oron tarik bay a word what was the purpose of this attack i wonder to make me look weak an ineffective steward of the city if you are the hand in this mess tarik you have made a grave mistake my father has chosen me as the next sultan not my brother ahmed i am not depraved enough to imagine the conspiracy you accuse me of what have i done to earn such content from the janissaries what has my brother done for you that i have not may i speak freely you'd better you are weak ahmed pensive in times of war and restless in times of peace you lack passion for the traditions of the ghazi yet you speak of fraternity in the company of infidels you make a decent philosopher ahmed but you will be a poor sultan you may show yourself out quite a family hmm your uncle lacks sway over the man he will soon command tarik is a hard man proud and capable but ambitious and he admires my father greatly but he failed to secure this palace against the byzantine invasion that alone is worth our attention precisely where should we begin for now keep an eye on tarik and his janissaries they spend much of their free time in and around the bazaar i will start there when i can this is an important meeting make sure i am not being followed 그럼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비잔티움 제국의 황손이자 템플 기사단원 마누엘 팔레올로고스에게 무기를 팔아먹는 타릭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게 도시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한 비잔티움 제국이었지만 템플러와 결탁해 다시 일어서려는 음모가 물밑에서 진행 중이었던 것이죠 이를 난 슐레이만 황자는 타릭을 암살해달라 부탁하니 엣지온은 예니체리의 병사로 위장하여 타릭 파레티의 목숨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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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잘 모르겠지 않습니다. 제 전략을 생각하기 위해 제정한 전략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배우는 고향이 있습니까? 아, 여기. 이것을 기원하여 与 비즈니스는 appadoce에 쥐히는, 원하여. 너는 잘 잘했고, Tariq. forgive me. 타릭은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적을 속이는 기만책을 펼친 것이 오히려 외를 사버린 안타까운 상황 이에 엣지오와 실레이마는 후회할 수 밖에 없었죠 kod forgive me i should not have been sobalt illustration he was loyal to your grandfather to the end and through his efforts we have the means to save your city Harrik should not have been so secretive i terrible way to do a good thing The weapons were taken to Cappadoche. Can you get me there? Yes, of course. I will arrange a ship to take you. Suleyman! Suleyman! I have been set up and made to look a traitor. Do you remember Tarek, the Genesari? The man you quarreled with? He has been murdered. It is no secret that he and I were at odds. Now the Genesaris will accuse me of this crime. This is terrible news, Uncle. When war gets back to my father, he will banish me from the city. Ah, forgive me, nephew. I was not aware that you had a guest. This is Marcello, one of my European advisors in Kefe. Buonasera. Marcello, my nephew and I have a private matter to discuss. As I said, there will be a ship waiting for you when you wish to leave. Grazie, mio principe. We will track down the perpetrator of this crime uncle. Have patience. How many times do you want to escape? How many times do you want to escape? How many times do you want to escape? I don't think I can't accept. Oh, still. How many times do you want to escape? Hey, that's it. 저의 주인공이 많아지 않게 될 수 있다면? 작은 일은 이 주인공이 충분히 덕분에 맞습니다. 믿으시지. 당신은 미스테리, 이 Auditore. 저는 안전한 것 같다. 저는 안전한 것 같다. 괜찮은데요. 그는 재미없다. 나는 그는 재미없는 것 같다. 어떤 건이 좋지? 아, 그는 다섯 가지. 하지만 카파도케아로 떠나야 하는 지금 소피아와 잠시 헤어져야 했던 엣지오는 유스프에게 소피아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탈익의 죽음으로 도시는 이미 봉쇄된 상황입니다. 이에 엣지오는 비잔틴 제국의 무기 그리스의 불을 사용하여 배들을 화려하게 불태운 끝에 배에 탑승해 머나먼 항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512년 3월 카파도케아에 무사히 도착해 그곳에 자리 잡은 거대한 도시를 발견하나 했지오. 비잔티움과 템플 기사단의 소굴인 이곳에서 엣지오는 마누엘의 흔적을 쫓습니다. 그 와중에 탈익이 마누엘에게 건네어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무기들은 탈익이 계획대로 모두 불량품이었지만 화약만은 진짜였다는 걸 안 엣지오는 이 화약과 지원품들을 모두 폭파시켜 도시를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러자 계획대로 마누엘이 모습을 드러냈으니 엣지오는 그를 추적하여 막다른 곳까지 몰아붙이는 데 성공했죠. 요... 요 take advantage of a poor and displaced people using us to further your own vain quest. But we fight for dignity, assassin. We fight to restore peace to this troubled land. Templars are always quick to talk of peace but very slow to concede power. Because power begets peace, Flakka. It cannot happen in reverse. These people would drown without a fair hand to lift them up and keep them in line. There he is. The monster I came to kill. 검을 뽑아보는 마누엘이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상대가 될 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엣지오는 마시아프의 열쇠를 손에 넣었는데 Poor manuel. Last of the paleo logi. I should not put him in charge of our masyaf expedition. He was an arrogant man. Impossible to keep in line. Disappoint me, Ahmet. Why are the Templars? Because I am tired of all of these pointless blood feuds. That pit father against son, brother against brother. To achieve true peace, mankind must think and move as one body, with one mastermind. The secrets in the Grand Temple will give us just that. And Altair will lead us there. Delusions. Altair's secrets are not for you. I am not interested in arguing, Ezio. I am here for the masyaf keys. Keys? Are there more than this one? So I have heard. Perhaps I should ask someone who knows better. Sofia Sarto. Is that her name? She knows nothing. Leave her be. We shall see. I will kill you, you touch her. I know you'll try. Echyo. SOPHYA를 구하기 위해서는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도시를 탈출한 Echyo는, 서둘러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갔지만, 도시는 이미 에찌오를 노리는 자들이 한가득이었죠. 그러나 이를 모두 뚫고, SOPHYA의 거처로 들어간 Echyo의 눈에 들어온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슬픈 비극이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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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한 암살단의 거침없는 신격 그 어떤 적도 암살단 앞에서는 조금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 갔으니 아메드의 목숨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어디에 있는지? 이가 생각하는지 말아야, 죽을래요 이는 이는 거침없는 것 같다 내가 미안해, 이를 받은 거침없는 것 같다 두 사람을 위해 친구를 사는 것 같다 그리스도 한 곳을 향해 두는 것 같다 우리 모두의 경제와 한 번의 끝이 아닌가 우리의 교육의 방법은 다를 수 없는 것 같다 이는 그것을 보게? peace, stability, 세상에 있는 곳이 없다는 것 같다 bond double people desire the truth yes but even when they have it they refuse to look how do we fight this kind of ignorance liberty can be messy amet but it is priceless of course and when things fall apart and the lights of civilization dim Ezio Auditore can stand above the darkness and say proudly i stayed true to my creed I will open that library and I will find the Grand Temple and with the power that is hidden there I will destroy the superstitions that keep men divided Not in this life, Amet Bring the seals to Galata Tower when you are ready Do this and Sophia will be spared My brother's army will be here soon, Ezio After that, everything changes How long have you been here? Long enough I had Amet as soon as he returned But I never expected to hear all this And what do you think? He is a sincere man But this Templar fantasy of his is dangerous It flies in the face of reality The world is a tapestry of many colors and patterns A just leader would celebrate this Not seek to unravel it He fears the disorder that comes from difference That is why we make laws to live by A kanun that applies to all in equal measure Hold, soldier! This man is not our enemy What a challenge it would be to have a son like you You are not dead yet, old friend Ezio Spare my uncle if you can What your father? No Sofía Sofía를 구할 방법은 오직 아메데의 거래에 응하는 것뿐 결국 Ezio는 마시아프의 열쇠를 아메데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지만 Sofía는 이미 탑 위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Ezio는 서둘러 외벽을 타고 올라가 그녀를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Sofía는 저 아래에서 목이 매달린 상황 그러나 Ezio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잔티움 병사들은 암살자들에게 맡기고 낙하산으로 빠르게 내려간 Ezio는 다행히 Sofía를 구하는데 성공했죠 Are you hurt? Not hurt but very confused I did not mean to drag you into this I am sorry You are not responsible for the actions of other men All this will be over soon but I need to recover what they have taken I do not understand what is happening Ezio who are these men? Run! 열쇠를 들고 한참 도주 중인 아메드 마차로 몰아붙이는 아메드의 공격에 Ezio는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에 단련된 솜씨로 적을 제거하는 Ezio의 실력과 소피아의 뛰어난 운전실력이 합을 이루었으니 마침내 Ezio는 아메드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Go, Ezio! I'm fine! 얌전히! 보편도 도망가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즈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자신이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전의 주님! 전의 주인의 주인님! 전의 주인님! 어디? 어디? 전의 주인님! 아버지의 주인님! 아버지의 주인님! 지엘리! 끊어! 제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Kin Stone You did the right thing, Ezio. This is not your fight. But where does one end and the next begin? 미처 기억을 다 잃지 못하고 검은 방으로 돌아온 데스문드 이제 마지막 기억만 남겨놓은 상황이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결국 애니머스가 데스문드를 찾아냈으니 데스문드에게 남은 건 오직 삭제뿐이었죠 뭐하는지? 데스몬드를 구하기 위해 그를 대신하여 삭제당한 클레이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시간을 번 데스몬드는 다시 한번 엣지오의 기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와 함께 마시아프 요새로 발을 디디는 엣지오 그녀와 함께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도서관 입구에 도착한 엣지오는 그동안 모아온 열쇠들을 꽂아 넣어 마침내 도서관의 문을 열 수 있었죠 잠시 소피아를 뒤에 남기고 오랫동안 염원했던 해답을 찾아 천천히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는 엣지오 어떤 책도 보물도 없는 이곳에 남은 것은 전설적인 암살자의 유산이었습니다 엣지오는 알타이르가 남긴 마지막 열쇠 새로운 기억을 조심스레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아멘 이곳은 한국어로 바닷가 남긴 아마itud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데워드 좋은데워드 아버지, 저는 안 이해하려고 해주는 것은 전설을 구성하는지 어디서 구성하는지 방문을 내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가면 그 심리와는 가뭅이 없을 때는 그 문을 히는 것 Website가 없을 거야 당신이 아마끈고 여군이 없을 것 같으므로 알아라 이는 적에서는 이 프로의 제공이 없 Esta는 아마gal 인절리에 물을 닫아있고 ¿Vot? It must stay hidden, Darim. Far from Igerhams. At least until it has passed on the secret it contains. What secret? Go, son. Go be with your family. And live well. All that is good in me began with you, father. 선악과를 들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는 알타이르 생의 불꽃을 하나하나 꺼뜨린 그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지 않고 에덴의 선악과를 이곳에 봉인한 뒤 최후의 안식처에 몸을 뉘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 너는 여기다 하나의 전화가 sinn stopped 한글자막 by 한가 옮겨진 Desmond? upper hand? he's talking to me? i heard your name once before desmond long time ago now it lingers in my mind like an image from an old dream i do not know where you are or by what means you can hear me but i know you are listening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마침내 연쇄동기화가 이루어졌고 데스몬드는 새로운 이수족, 주피터가 남긴 메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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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ce so disposable are the fuels that drive me forward and love most especially, Mio Garo for you, our children, our brothers and sisters and for the vast and wonderful world that gave us life and keeps us guessing endless affection, Mio Sophia whatever yours it's you of the Tore 차를 타고 어디인가 도착한 암살단 주피터가 알려줬던 동굴의 입구에서 데스몬드는 암살단과 함께 중앙 저장고를 찾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감춰진 입구는 선악가의 힘으로 드러났고 그 속에서 데스몬드가 발견한 것은 이곳을 재가동할 장치였죠 이곳은 이곳에서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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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사원의 영향 때문인지 다시 한번 혼입효과를 일으키는 테스몬드 이왕 쓰러진 김에 다시 한번 애니멋스로 접속한 그는 주노가 무의식 중에 알려준 사실 이 신전을 열기 위해선 어떤 열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데스몬드는 열쇠를 찾기 위해 1754년 런던 한 조상의 기억으로 접속하기 시작하는데 오페라가 진행 중인 극장에서 동료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표적을 확인하는 남자 헤이덤 켄의 관객석을 빠져나와 능숙한 솜씨로 그에게 접근한 헤이덤은 별 무리 없이 표적의 뒤로 접근하는데 1854년 런던 1854년 런던 폭료 데스몬드가 찾던 바로 그 열쇠를 찾아 조용히 암살 현장을 벗어나는 헤이덤 표적의 죽음이 알려지자 극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지만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뒀던 헤이덤은 유유히 극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삶은 의 대중 사진을 보면 지성은 회장단을 기억하였기 후 이 책은이든 이 책은 국회에서 보았서 For a storehouse built by those who came before. Ah yes... Those who ruled, reigned and vanished from the world. Do we know what it is that it beheld within? It could contain certain knowledge... Perhaps a weapon or something as yet unknown, Unfathomable in its construction and purpose. It could be any of these things, or none of them. They are still an enigma, çees precursors. But of one thing I am certain. whatever waits behind those doors shall prove a great boom to us all or our enemies should they find it first they won't you've seen to that i assume you know where this storehouse is ah mr harrison gentlemen how fair your calculations i believe the site lies somewhere within this region that's a lot of ground to cover my apologies were that i could be more accurate that's all right it suffices for a start and that is why we've called you here master kenway we'd like for you to travel to america locate the storehouse and take possession of its contents i'm yours to command although a job of this magnitude will require more than just myself of course upon this paper are the names of five men sympathetic to our cause each is also uniquely suited to aid you in your endeavor with them at your side we'll want for nothing well then i'd best be on my way i knew our faith in you was not misplaced we've booked you passage to boston your ship leaves at dawn you might want to head back to your carters top deck no place for tender parnells you might want to head back to your carters 결국 선원들과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 와중에 오페라에서 벌인 암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을 추적해온 적까지 만난 데다 배를 덮치는 엄청난 폭풍우까지 상대해야 했지만 이 모두를 극복한 헤이덤은 마침내 새로운 기회의 땅 신대륙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자 보스턴 항구에서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찰스리와 인사를 나누고 함께할 동료를 모으기 시작하는 헤이더 그는 신전수세계에 도움을 받을 윌리엄 존슨 건방지고 난폭하지만 실력은 있는 토마스 히키 탐색의 명수인 벤자민 처치 영국군 소속인 존 피케언 등을 모으면서 열쇠를 연구해 단서를 쫓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신전의 위치를 재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이 열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 원주민 부족의 도움을 받기로 한 그들은 영국군에게 붙잡힌 부족민들을 구하기로 계획했죠 한 부족민 여인의 도움 아닌 도움을 받으며 검문소를 통과한 헤이덤은 영국군 속을 거리낌 없이 활보하며 포로들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포로들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755년 부족민들을 구해내긴 했지만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상황에서 헤이덤은 찰스와 함께 일전에 만났던 여인을 쫓는데 찰스를 먼저 돌려보내고 폴로 여인을 따라가는 헤이덤 비록 늑대가 목숨을 위협해왔지만 포기하지 않은 헤이덤은 마침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죠 포로endo 지금 여기. 어디서 왔어? From an old friend. I've only seen such markings in one other place. Where? well, it is forbidden for me to speak of it. I saved your people. Does this mean nothing to you? Look, I am not the enemy. 이때부터 모든 것은 일사천리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지오의 부족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한 영국군 지휘관 에드워드 브라독을 처리해주기로 결정한 헤이덤은 자신의 동료들 그리고 수많은 부족원들과 협력해 에드워드 브라독의 목숨을 끊어주었고 이에 지오는 약속을 지켜 헤이덤을 숨겨진 신전으로 이끌었지만 그곳은 헤이덤이 가진 열쇠만으로는 열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제가 위해 두 번째를 수 없는 장소에 그들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장소에만 있으며 저는 더 이상한 장소에만 있으며 제가 더 이상한 장소에 대해 어떤 장소에 대해 말하는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I fear our temple was no more than a painted cave. He's proven himself a loyal disciple and served unerringly since the day he came to us. He should be able to share in our knowledge and reap all the benefits that such a gift implies. Are any opposed? Then we welcome you into our fold, brother. Together, we will usher in the dawn of a new world, one defined by purpose and order. Give me your hand. You are a templar. May the father of understanding guide us. May the father of understanding guide us. Wait, what? 그리고 이와 동시에 데스몬드는 애니머스에서 깨어납니다. You all saw that, right? Wow. Well, indeed. The key must be the amulet Haytham took from London. We might know what it looks like, but we're no closer to finding it. Desmond, you need to keep going. Hey, he's your ancestor, too. Why don't you hop in the animus? Really? That's your response. It's like dealing with a six-year-old. What is wrong with you, Desmond? You want to know what's wrong? I'm sick of being treated like I'm not even here. Desmond, do this. Desmond, do that. Desmond, you better figure things out because the sun is going to turn us all to ash. And I know I was really nice to you, but actually I'm just another Templar plot twist. And yes, I would like very much for you to be controlled by a magic space wizard so that you can murder me. So there's your answer. I'm sick of being a goddamn pawn. I thought it might be different with you. I mean, you're my father, but it turns out you're no better than the fucking Templars. Don't you ever equate me to those bastards again. You hear me? Everything I do, everything I have done, has been for you. Maybe I pushed a little too hard. Asked a little too much. But try and remember exactly what's at stake here. You need to get it together, kid. We're running out of time. Right, that was unusual. Well, I'm just going to pretend that this never happened and get back to bringing everyone up to speed on where we stand. The news isn't good. It appears this temple is powered by a collection of, um, well, I guess they're batteries. You found one on your way in, but there aren't any more. At least, not down here. Any idea on where we can find replacements? Not yet. So, I intend to tiptoe into the Abstergo database. Now, if I can cross-reference these particular devices with their database, then maybe we'll get lucky. You can see what you can do. Obviously. Anyway, Desmond, you can either take a look around here or we can head back to the Animus. 리스레 assigned to animals. 그렇게 다시 애니멋스로 접속하는 데스몬드. All right. Here it's gone. 그의 기억은 이제 헤이덤이 아니라 헤이덤의 피를 물려받은 지호의 아들, 라돈하게 둔으로 이어졌습니다. 헤이덤이 템플러임을 안 지호는 자신의 임신 소식을 알기 전에 그의 곁을 떠났고, 부족으로 돌아온 그녀는 사랑스러운 아들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친구들과 함께 마을 밖으로 놀러나가는 라두나게두니 신나게 숨바꼭질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그들이었지만 그런 일상은 한 불청객들에 의해 깨지고 말았습니다. 신나게 숨바꼭질을 하고싶습니다. 그는 아주 좋은 것 같다 어머니, 가자! listen to that, he knows english he's not for a savage he's more spirited too we have questions for your elders only tell us where your village is, boy, and you can go best do as he asks, child i could snap your neck, you know a little more pressure and pulp the sad little flame of your life extinguished you are a nothing, a speck of dust you and all your ilk living in the dirt like animals oblivious to the true ways of the world the wiser among you recognize the shape of the future they throw themselves at our feet and beg mercy but not you, it seems no, you cling desperately to your ways too ignorant to know your folly but i am not unkind and so i spare you that you may carry word to your people let them know the sooner we are given what we seek the sooner you can return to your pathetic, empty lives a fair trade, is it not?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Charles Lee why do you ask? so i can find you i look forward to it i don't know 라두나게둔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마을로 돌아가기 시작하지만 이미 마을은 화염에 휩싸여 모든 것이 불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라두나게둔의 뇌리를 스친 것은 집에 있을 어머니 뿐이었죠. 묵직한 나무더미에 깔린 지호의 모습. 아무리 용을 써봐도 나무더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라두나게둔은 어머니의 죽음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9년이 지나고 한층 성장한 청년이 되어 오랜 친구인 카나도곤과 함께 사냥감을 모으는 라두나게둔 훌륭한 전사의 자질을 보이기 시작한 그는 족장의 부름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부족들은 침략자들에 맞서 싸우는데 자신들만 이곳에 숨어 사는 게 항상 불만이었던 라두나게둔 하지만 오늘 라두나게둔은 그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환상 속에서 주노와 마주하는 라두나게둔 주노는 그가 그 자신은 모르는 누군가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전달할 선택된 자이며 그의 부족과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단련시켜줄 스승을 찾을 단서 암살단의 마크를 쫓으란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임무를 알아채고 그 자리에서 깨어나는 라두나게둔 자신의 숙명을 깨달았는데 무엇을 더 망설이랴 라두나게둔은 족장이 알려준 암살단의 문양과 관련이 있는 곳 대범포드 농지로 떠나기 시작했고 산 넘고 물 건너 계곡을 지나 마침내 농지에 다다른 그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려 자신을 가르쳐줄 스승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자신을 완전히 문전박대하는 노인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던 라두나게둔은 아킬레스의 마곡관에서 잠을 청했고 다음날 다시 한번 노인을 찾아갔죠. 여전히 차갑기만 한 노인이었지만 라두나게둔은의 사전에 포기란 없었습니다. 아킬레스의 마곡이 스승을 선보이고 Are you? You might dream of being the hero of riding to rescues of saving the world But stay this course, and the only thing you're gonna be is dead The world's moved on boy The rest you did too 결국 마구깐에 다시 누워야 했던 라두나게둔 하지만 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찾아온 양아치들이 저택을 공격해오기 시작하니 라두나게둔 두려움 없이 이들에게 맞섰죠 라두나게둔 두려워보기 시작하니 그렇군요 혹시 이것을 말하자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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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누군가가? 제 이름은 Radohangadol. 그렇군요. 그럼, 그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저는 이 symbol을 찾고 싶습니다. 이 symbol은? 아니요. 그리고 여기 너는... 그 영혼도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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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너는 왜 그 영혼도 말해... 너는 말해... 자, 그러면... 내가 소식을 말해... 그리고 그는 시간에 걸릴 것 같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해의 인한이 아살산됐습니다. 그의 정의의 인한이 아살산되었을 때의 정의의 인한이 아살산되었을 때의 정의의 인한이 아살산되었을 때의 정의의 인한이 아살아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이렇게 끊을지? 제가 이겨나는 걱정은요. 그럼, 내가 할게 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암살단의 표적, 템플 기사단원의 그림들. 그곳에는 코너가 어릴 적 어머니 몰래 보았던 책에서 알아낸 사실. 템플 기사단의 지도자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수, 찰스리의 그림이 걸려있었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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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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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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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도 코너의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술고래 선장님과 안면을 트고 배도 한번 조종해보고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 실력을 쌓아나가는 코너 그렇게 오랜 기다림이 끝에서 마침내 코너는 한 명의 암살 단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Как 시작iş안 될eki 둘이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당신의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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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은 사실 좋은 뉴스가 있다면? 네? 저는 발사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가야 할 때가? 이리 안 될까요? 아베고를 찾고 싶습니다. 물론 안 될까요? 여기가 정말 좋습니다. 우리의 발사원을 필요한 발사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발사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션이 위치를 찾아낸 신전을 가동할 동력원 중 하나 이에 암살당과 데스몬드는 철저한 계획하에 맨해튼의 한 펜트하우스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완전히 각성한 암살자답게 어떤 흔들림도 없이 장애물을 넘나드는 데스몬드 당초 계획한대로 펜트하우스로 무사히 삭제에 들어가지만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신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정신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정신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에게 물어봅시다 이제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봐봐, 당신은 당신이 죽을냐고 다는 코너가 나갔다. 너가 도착해? 단일이 정리를 들었어? 믿는다, 그는 오로우는 사로우는 사로우는 것이다. 사로우는 사로우의 사로우는 말이야. 사로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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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게 의미가 되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의 주인은 사로우는 것 같다. They must have caught me snooping inside their network and sent Cross to see what we were after. If they were aware of our current location, we'd know. Though, I will say this. It doesn't bode very well for future expeditions. I've set up some cameras topside. If anyone shows up, we'll see it. I'd suggest you go see about finding a socket for that power source. Or we can return to Connor if you prefer. All the artifacts in the world won't mean a thing without the key.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임무를 무사히 완료한 데스몬드는 시간이 흘러 나쁜 감정이 누그러진 아버지와 잠시 화해의 대화를 나누고 신전의 문을 열 열쇠를 찾기 위해 코너의 기억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코너가 아킬레스의 제자가 되고 4년이 지난 1773년.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신대륙 아메리카 영국 식민지는 보스턴 학살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다툼에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코너의 오렌치노 카나도곤이 찾아오는데 카나도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카나도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카나도 확인했다. I made a promise to my people. If you insist upon this course of action, seek out Sam Adams and Boston. He'll be able to help. What have you done? When my people go to war, a hatchet is buried into a post to signify its start. When the threat has ended, the hatchet is buried. You could have used a tree!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달려내온 코너는 새로운 싸움의 장에 발을 디디기 시작합니다. 점점 목을 죄어오는 템플 기사단과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 이 모두에 맞서 싸울 자유를 위한 전쟁터를 향해. 자유를 위한 전쟁터를 향해. 자유를 위한 전쟁터를 향해. I watch them fight and die in the name of freedom. They speak of liberty and justice. But for whom? 그것은 은혜의 수빈으로 향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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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넉넉하자! Merk! 연기! 피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드디어 시작된 템플 기사단과의 첫 번째 싸움 그 시작은 먼 옛날 코너와 악연으로 이어졌던 윌리엄 존슨이었습니다 그가 부족의 땅을 구입할 예정이고 보스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거란 소식을 듣자 예전에 신세를 졌던 세뮤얼 애덤스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코너 하지만 보스턴은 영국이 차에 세금을 매기는 문제로 식민지인들의 불만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었고 이 와중에 코너는 윌리엄 존슨이 이 차를 밀수해 땅을 빼앗을 돈을 번다는 걸 알아냈죠 어떻게든 이를 막아야 했던 코너는 밤중에 무역선을 습득해 그 차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니 바로 보스턴차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영국군에 맞서 싸우는 독립군의 전투까지 승리로 이끄는 코너 이로 인해 윌리엄의 자금줄은 메말라만 갔고 부족의 땅이 그에게 빼앗기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개월 후 템플 기사단의 막강한 자금력으로 다시 나타난 윌리엄이 부족장들을 만난다는 소문이 들리자 코너는 서둘러 회담 장소로 향하는데 드디어 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억을 기억해 주신 우리의 번렛을 하여 오늘 주님의 기억도록 하신 모든 것들이 생긴다. 우리의 말은 흥미를 기록하지만 false. 우리의 말은 여기가 아니라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잘 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olive branch에 걸어가요.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이기지요.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 부족을 공격하는 윌리엄 그러자 코너도 거리낌 없이 윌리엄을 쫓았고 어떻게든 열심히 도망쳐보는 윌리엄이지만 코너를 따돌릴 순 없었죠 그러나 윌리엄의 시신에서 독립군의 무기와 보급품을 없애고 두 명의 요인을 처리하라는 존 피케언의 편지가 발견되자 코너는 템플러들이 주도권을 차지하는 걸 막기 위해 영국군과 독립군이 부딪힐 렉싱턴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으로 단련된 영국군과 달리 오합지졸 민병대에 불과했던 독립군은 순식간에 무너져내릴 뿐이었죠 이에 다음 방어선 콩코드로 달려가는 코너 비록 지휘관의 무시를 받긴 했지만 영국군과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독립군을 훌륭하게 지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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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버젼 그런 ситу이고 고맙다! 운이 지 Explain ... 아듯이 I do not think myself equal to the command I am honored with Truly, there is no man better suited to the task Really? I can think of several Charles Lee Do I know you? I would not expect you to remember Come, Connor, there's someone I want you to meet 오랜만에 조우한 원수의 얼굴 그러나 독립군 소속인 그를 죽여버릴 수도 없었던 코너는 먼저 독립군의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코너에게는 이런 인사치뢰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 바로 템플 기사단의 일원 존 피케언을 죽이는 것이었죠 Tell me you have news of Pitcairn I'm told he's taken shelter in Boston where he's guarded by a thousand redcoats The only way you're gonna get at him is if we draw him out And lucky for you, we're launching an offensive against the city in order to do just that Israel Putnam has been given command of our forces Present this to him and he'll provide whatever aid you require You'll find him at the encampment on Bunker Hill You have my thanks No need It's the least I could do Pitcairn's a dangerous man The sooner we're rid of him, the better I would say the same of Charles Lee Now that's an altogether different beast Let us leave it for another day 한참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천장 총알이 사방을 날아다니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지만 코너는 망설이지 않고 전장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연구군 진영에서 피케언의 숨통을 끊어주었죠 Don't speak up on me like that Why don't you just go out there and just help this camp retreat Don't ever do that again, you hear me? God damn it General Putnam You live The same cannot be said for Pitcairn Well done, I suppose But it matters little now I'm ordering a full retreat We have lost too many in exchange for too little If the Tories want this hill so badly, let them have it Boston is the true prize We have a bigger problem What do you mean? This can't be right It says they plan to murder Washington How fair is the hunt, Connor? There is progress, but I worry it is not enough You must strike where you need it most What if you pursued Charles Lee and your father? What then if Paul Revere and the soldiers at Lexington Soldiers? There were no soldiers in those towns Only men and women who were forced to defend themselves Is this not why you fight? To protect your people? Your struggle is the colonist's struggle In helping one, you help the other Encouraging words from one who thought mine a fool's errand Make no mistake I still do But I can't help but feel some pride in your success And why should I give you any credit? Then don't But first Return the robe and the blade And the darts And all of the years of training and knowledge I have bestowed upon you Return these and Then your words may have some merit Or you could just admit that you are wrong Oh, child, please You've killed two men One more salesman than soldier You're gonna have to try a lot harder than that to impress me Is that so, old man? Or perhaps we should step outside I will gladly demonstrate how easily I could Trounce Connor, this is Benjamin Talmadge His father was one of us No need for secrecy I think he has something he wants to say Achilles tells me you've uncovered a plot To murder the commander-in-chief Yes, but I have only false starts and dead ends to show for it Not anymore, my friend Thomas Hickey's your man And I aim to help you catch him How? I'll explain on the way You and I are going to New York 벤자민을 따라 들어온 뉴욕에서 Washington's amsar 계획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는 코너 Aran and Bae에 의하면 Temple 기사단은 Charles 3를 독립군 사령관으로 세워 전쟁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종하려 했지만 먼저 신망을 얻은 조지 워싱턴이 그 자리에 대신 올랐기에 템플 기사단이 방해가 되는 그를 제거하려던 것이었죠 이에 이 암살범들의 봉거지까지 찾아낸 코너는 그곳에서 위조화폐를 유통 중인 토마스 Hickey를 발견하는데 병사들을 피해 잽싸게 도망치는 토마스 정보를 위해선 죽여버릴 수도 없었기에 달리고 또 달리며 겨우 그를 붙잡은 코너지만 이 암살범를 유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코너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그는 차디찬 감옥 안에 갇혀 있었죠 이 암살범를 유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암살범를 유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암살범를 하는데 여러분이ους 내 암살이식쇼 이것은 начал 했어요 Erica하셨습니다 At once, sir. What are we going to do? You're that boy from the Continental Congress. Adams' little lapdog. Hmm. I think I have an idea. Yes. Two birds with one stone. Do you tell? All in good time. It's not like the assassin's going anywhere. For now, we should see about getting you better accommodations, Sio. What are you on about? I thought I was getting out. I'm afraid you won't be leaving for a while, thanks to Benjamin Talmadge. He's been running his mouth, saying all sorts of things. You're being investigated for plotting to assassinate George Washington. What a bunch of bullocks. I thought you was going to handle that. We'll discuss this elsewhere. Why? Why? 그렇게 홀로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은 코너는 다로칼 틈을 노림과 동시에 토마스 히킬을 처단할 방법을 찾아 об Fox. 다행히 메이슨 웜즈라는 사람이 도와준 덕분에 감옥을 탈출할 열쇠와 토마스를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뭐라고도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모든 lies Achilles에게 전해드리고 그 사이에게 말하실 수 있을까요? I know that the people wish to be free and that men like Washington fight to make it so. Please. The man is weak. He stumbles and stammers through each engagement making it all up as he goes along. His pedigree is pathetic, his military record even more so. I could go on and on, but we'd be here for days. So manifold are his faults, so deficient are his merits. He must be dealt with. You as well. I will abide no more flies in the ointment. Here's how it's gonna work. First we bind you and bring you to your cell. Then tomorrow you go before the court, accused of plotting to kill good old Georgie. Maybe we could pin the murder of the warden on you too. You did kill him after all. And who wouldn't take the word of Charlie over here? Once that's all squared away, well then. All those years ago, the child in the forest was you. I said I would find you. And so you have. But not quite as you had expected, am I right? No. You know all of this might have been avoided had you only done what I asked. Ah. But what's done is done. Up! Up with ya! I said get up! Hello Connor. Didn't think I'd miss your going away party, did ya? I hear Washington myself is gonna be in attendance. I hope nothing bad happens to him. You said there'd be a trial. Oh, no trial for traitors, I'm afraid. Lee and Haifam saw that. It's straight to the gallows for you. I will not die today. The same cannot be said for you. That's enough! Keep moving! 세차게 내리는 빗속에서 조지 워싱턴 사령관의 암살 누명을 덮어쓰고 교수형때로 천천히 걸어가는 코너. 식민지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조지 워싱턴을 죽이려 했다는 범인이 오자 시민들의 분노는 그게 나라는데 You are not alone. And we give a cry when you need us. Forget about me. You need to stop Hickey. Easy. Up you go. Don't want to be late now, do we? You just had to be an hero, didn't you? You and Georgie both. Now you see what it gets you. A pine box, little elves. Brothers, sisters, fellow patriots. Several days ago we learned of a scheme so vile, so dastardly, that even repeating it now disturbs my being. The man before you plotted to murder our much beloved general. Indeed, what darkness or madness moved him none can say. And he himself offers no defense, shows no remorse. And though we have begged and pleaded with him to share what he knows, he maintains a deadly silence. If the man will not explain himself, if he will not confess and atone, what other option do we have but this? He sought to send us into the arms of the enemy. And thus we are compelled by justice to send him from this world. May God have mercy on yourself. 그렇게 목숨을 건진 코너. 아킬레스의 말대로 주저하지 않은 코너는 토마스가 도망칠 틈 따위 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도망칠 수 없는 코너. At ease, 맨! At ease! I said, lower your goddamn guns! This man's a hero! Ah, the General can be so stubborn sometimes. Piffle, he said when we warned him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Piffle! Stop.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로 이때 데스몬드는 애니머스에서 깨어나고 암살던은 사원의 또 다른 동력원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이미 템플 기사단의 입김으로 현상수배 명단에 오른 데스몬드였지만 그는 능숙하게 브라질로 잠입해 들어가는데 동력원을 훔쳐 달아나는 다니엘 크로스의 모습 이를 절대 놓칠 수 없었던 데스몬드는 죽을 힘을 다해 다니엘을 쫓았고 그를 겨우 제압한 뒤 앱스테르고 직원들의 방해에도 아랑곳 없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신전으로 돌아온 데스몬드 신전을 여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암살단이지만 또 다른 동력원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는데 already? already? it popped up in an earlier search but I've only just managed to confirm it where? there's a museum in Cairo with one on display I guess Connor will have to wait no you stay we need to find that key and time is running out I'll make the trip what about cross? everything is going to be fine I'll be back soon ready when you are, 데스몬 1777년 대범 보드 농지 템플러들이 여전히 워싱턴을 죽이려는 상황에서 그를 구하기 위해선 템플러와 그들의 염복 암살단의 정체 등 모든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코너지만 아킬레스는 이에 반대할 뿐이었습니다 don't do this, Connor then what would you propose we do? sit and watch while the Templars take control? we are sworn to stop them or have you forgotten? assassins are meant to be quiet precise we do not go announcing conspiracies from the rooftops to all who pass by who are you to lecture anyone? you locked yourself away in this crumbling heap and gave up on the Brotherhood entirely since the day I arrived you've done nothing but discourage me and on the rare occasions you've chosen to help you've done so little you may as well have done nothing at all how dare you? then tell me on whose watch did the Brotherhood falter? whose inaction allowed the Templar order to grow so large that it now controls an entire nation? if I sought to dissuade you it was because you knew nothing if I was reluctant to contribute it was because you were naive a thousand times you would have died and taken God knows how many with you let me tell you something, Connor life is not a fairy tale and there are no happy ending no not when men like you are left in charge in your haste to save the world boy take care you don't destroy it thank you for your life you are worried that it was a long time 아버지. Conner. 마지막 말? wait. poor choice. come to check up on Church? make sure he's stolen enough for your british brothers? benjamin Church is no brother of mine. no more than the redcoats or their idiot king. i expected naivete, but this... the templars do not fight for the crown. we seek the same as you, boy. freedom, justice, independence. what? but what? johnson, pitcairn, hickey. they sought to steal land. to sack towns to murder george washington. johnson sought to own the land, that we might keep it safe. pitcairn aimed to encourage diplomacy, which you cocked up thoroughly enough to start a goddamn war. and hickey? george washington is a wretched leader. he's lost nearly every battle in which he's taken part. the man's wracked with uncertainty and insecurity. only look at valley forge to know my words are true. we're all better off without him. look, much as i'd love to spar with you, benjamin church's mouth is as big as his ego. you clearly want the supplies he's stolen. i want him punished. our interests are aligned. what do you propose? a truce. perhaps... perhaps some time together might do us good. you are my son after all and might still be saved from your ignorance. i can kill you now, if you prefer. excellent. shall we both? do you even know where benjamin church has gone? i'm afraid not. i'd hope to ambush him when he or one of his men returned here. it seems i'm too late. they've come and cleared the place out. i may be able to track him. i could do this for 3 years ago. 1774 years. 정보 조사 중 지오가 죽었음을 알게 된 헤이덤은 헤어지기 전 보였던 지오의 모습을 통해 그녀가 자신의 자식을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776년. 코너가 사용대로 천천히 걸어가던 그 순간 헤이덤은 코너가 자신의 아들임을 직감할 수 있었죠. 이에 그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헤이덤은 코너가 교수대에 올라 목이 매달릴 때 코너를 구하려던 다른 암살자들이 모두 실패하는 모습을 보자 직접 단검을 던져 아들을 구해주었고 마침내 지금 코너와 다시 제외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휴전하고 처치의 흔적을 쫓는 두 사람 한 끈앞을 찾아내어 정보를 캐냈지만 그 길은 뉴욕으로까지 향했고 그들은 마침내 벤자민 처치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죠 tell me something you could have killed me when we first met what stayed your hand? curiosity any other questions? what is it the Templars truly seek? order purpose direction no more than that it's your lot that means to confound with this nonsense talk of freedom time was the Assassins professed a far more sensible goal that peace freedom is peace oh no it's an invitation to chaos only look at this little revolution your friends have started I have stood before the Continental Congress and listened to them stamp and shout all in the name of liberty but it is just noise and this is why you favor Lee? he understands the needs of this would-be nation far better than the Jobinoes who professed to represent it it seems your tongue has tasted sour grapes the people have made their choice and it was Washington the people chose nothing it was done by a group of privileged cowards seeking only to enrich themselves they convened in private and made a decision that would benefit them oh they might have dressed it up with pretty words that does not make it true the only difference Connor the only difference between myself and those you made is that I do not feign affection 약간의 언쟁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처치의 위치를 찾아냈기에 코너를 변장시킨 헤이덤은 what business have you here? 코너와 함께 안으로 잠입해 들어가는데 Benjamin Church stand accused of betraying the Templar order and abandoning our principles in pursuit of personal gain and consideration of your crime I hereby sentence you to death nooo 함정에 빠진 헤이덤과 코너 church and cargo are long gone and I'm afraid you won't be in any condition to follow 하지만 이런 함정 따위 그들에겐 당연히 의미 없었고 남은 적에게서 처치는 보급품을 들고 상선을 타러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낸 코너는 헤이덤을 구해주기도 하면서 서둘러 처치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렇게 처치를 쫓아 카리브에까지 온 코너는 과거에 함께했던 배에 올라타 마르티니크까지 도착한 처치의 배를 수월하게 추적했습니다 도착해 합격은! 뭐 하자? 다행히 거짓말이죠! 위치해! 넉넉히 저쪽! 투올! 투올! 그리고 마침내 벌어지기 시작하는 전투 하지만 코너가 열심히 사투를 치르는 사이 헤이덤은 먼저 처치와 볼일을 보고 있는데 모든 것들은 무엇일까요? 방금을 그려주신 모든 것들이 당신을 잃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들이 하나가 조리하셨을까요? 바로 사라지에 제 혼내와를 했는데요 I ask again where the supplies but on the island beyond a waiting pickup but you know it isn't yours no not mine those supplies are meant for men and women who believe in something bigger than themselves who fight and die that one day they might be free from tyranny such as yours these the same men and women who fight with muskets forged from British steam who bind their wounds with bandages sewn by British hands how convenient for them we do the work they reap the rewards you spin a story to excuse your crimes as though you're the innocent one and they the thieves it's all a matter of perspective there is no single path for life that's right and fair and does no harm do you truly think the crown has no cause no right to feel betrayed you should know better than less dedicated as you are to fighting Templars who themselves see their work as just think of that the next time you insist your work alone but fits the greater good your enemy would beg to differ and would not be cut right away from me too cut right away from me too 비록 아버지의 냉혹한 면을 보기도 했고 서로가 가지는 자세와 생각에도 차이가 컸지만 그럼에도 코너는 아버지와 서로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으며 오랜만에 아킬레스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맞게 지켜봐야 할 수 있는 지켜봐야 할 수 있다면 그 장면을 지켜봐야 할 수 있다면 정리가 정리가 아니라 정리가 인제와의 정리가 조정하여 정리가 정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hold은 저의 정리가 없으며 그 지켜봐야 할 수 있다면 정리가 저의 정리가 가능할 수 있다면 정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정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변화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어디에 가질 수 있느냐? 너의 아버지, haven't you? I do not claim to trust the man, or even like him. But I would be remiss to ignore this opportunity. Aether may listen, but will he understand? And even if he does, will he agree? Even he must admit that we can achieve more together than we do alone. I assume you're off to find him. Yes. I ride for New York to see what might be done. To March from Philadelphia, that city's finished. New York's the key. They'll double our numbers. Push back the rebels. When they begin? Two days from now. June 18th. I must warn Washington. You see? I wasn't so very difficult now, was it? I've told you everything. Now let me go. Of course. 비록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냉혹함에 또 한 번 질리기도 했지만 영국군의 진격 계획을 알려야 했기 때문에 코넌은 서둘러 워싱턴에게 돌아가는데 We should be sharing what we know with Lee, not Washington. You seem to think I favor him, but my enemy is a notion, not a nation. It is wrong to compel obedience, whether to the British crown or the Templar cross. And I hope in time the loyalists will see this too, for they are also victims. You oppose tyranny. Injustice. These are just symptoms. Their true cause is human weakness. Why do you think I keep on trying to show you the error of your way? You have said much, yes. But you have shown me nothing. Then we'll have to remedy that, then, won't we? Sir. Hello, Connor. What brings you here? The British have recalled their men in Philadelphia. They march for New York. Very well. I'll move our forces to Monmouth. If we can rout them, we'll have finally turned the tide. And what's this? Private correspondence. Oh, of course it is. Would you like to know what it says, Connor? It seems your good friend here has just ordered an attack on your village. Although attack might be putting it mildly. Well, tell him, Commander. We've been receiving reports of Allied natives working with the British. I've asked my men to put a stop to it. By burning their villages and sorting the land. By calling for their extermination, according to this letter. Not the first time, either. Tell them what you did 14 years ago. That was another time. The Seven Years' War. And so now you see what happens to this great man when under duress. He makes excuses. Displaces blame. Does a great many things, in fact. Accept. Take responsibility. Enough! Who did what and why must wait? My people come first. Then let's be off. No. You and I are finished. Son. Do you think me so soft, that by calling me son, I might change my mind? How long do you sit on this information, or am I to believe you discovered it now? My mother's blood may stain another's hands, but Charles Lee is no less a monster, and all he does, he does by your command. A warning to you both. Choose to follow me, or oppose me, and I will kill you. 자신의 마을을 불태운 워싱턴과, 이를 알고도 숨긴 헤이덤에게 분노한 코너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마을을 불태우라는 워싱턴의 전령이 닿기 전에 그들을 모두 처리한 코너지만, 오랜만에 만나뵌 족장님은 코너에게 왜 이방인과 함께 있지 않냐는 둥, 알 수 없는 말만 할 뿐이었죠. 찰스리가 무언가 계략을 꾸몄다는 걸 직감한 코너는, 오랜 친구가 비극이 처하는 걸 막기 위해 서둘러 카나 도건을 찾아 헤맸지만, 이미 독립군이 마을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고, 그 독립군을 지금까지 도와온 코너였기에, 친구와의 오랜 믿음은 이미 깨져버린 뒤였죠. 가지고 도와주는 불태우怎么 가고 있네요. 나 너도 녀위 못ord부orage. 출 hijos? 날람의 무한통 인질리 받은 우리פ장 찰 constante rule이 전투의신이 답답, 각지의 지도주실에 cunning 전투의 수학을 보 odd 지속이 예를 들을 때 말이에요 이 신님의 사랑을 지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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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하려는 뱅뱅 근데 이 신님의 사랑이 응원하니 그들은 ỷ올수에 여기 이 신님의 사랑을 하는데요 눈을 만져별게 그들은 지속하게 지속하게 너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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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은 오랫동안이 오랫동안 이것은 제대로 진행될지 않나요 그것은 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예요 이런 행동을 받을 수 없을뿐요 만약에 띠이의 삶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자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즐거운 경쟁이예요 그런데 이때 레베카의 말에 따라 깨어나는 데스몬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워렌에게 항복할 생각은 없었지만 아버지를 반드시 구해야 했던 데스몬드는 앱스테르고 본사로 당당히 걸어들어갔습니다. 그의 앞을 막는 앱스테르고 경비들은 암살검의 재물이나 다름없었고 권총을 든 경비들까지 깔끔하게 처리했지만 실력자인 다니엘 크로스가 앞을 가로막자 주춤할 수 밖에 없었죠. 그의 앞에서 단계가 없어서 그리고 나는 고거의 문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일주일에 그리고 그들은 그의 사항에 따라서 그의 유지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멍청해. 하지만, 예전에는, 게임이 완성됩니다. 갑작스레 포니 표가에 빠져 도망치는 다니엘 크로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쫓아간 데스몬드는 한마는 그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죽자 데스몬드를 막을 자는 앱스테르고 어디에도 없었기에 데스몬드는 질긴 악연인 워렌 피딕과 다시 한번 조우하는데 이 기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켜봐요 그의 앱스테라 이제 앱스테라 그의 앱스테라 원하자? 괜찮아요 여기가 있습니다 기다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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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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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nal 아 아 암 암 아 아 그렇게 데스몬드는 마침내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마지막 기억 1781년 코너의 기억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제나 영국군에 밀리던 독립군들이었지만 코너의 뛰어난 활약으로 전세는 역전되었고 독립군은 전쟁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워싱턴은 찰스리를 해임하기만 했을 뿐 죽이진 않았고 이에 찰스리는 조지우세의 몸을 숨겨버린 상황 이 모든 사실을 알아낸 코너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아직 아버지와 화해할 길이 열려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럼 이제 당신은 지하자의 사람들도 보다. 하지만 당신은 불가능한 상황을 보다. Washington이 남은 리의 삶을 잃지 못한 것. 하지만 당신은 이의 삶을 잃지 못한 것. 모든 것들이 위험하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이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것. 당신은 내 아버지에 대해 말하자. 당신은 처음에 도착하셨을 때, 당신은 그것이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은 당신이 알게 된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냐. if not for the Brotherhood, for your people and all those threatened by the Templars. But with Lee gone, my father might... Listen to me. You have not come this far to throw it all away over misplaced sentiment. Both men must die. Achilles. There is nothing more to discuss. 혼란한 마음을 부여잡고 찰스리가 있다는 뉴욕의 조지 요새로 잠입하는 코너 하지만 코너가 독립군의 동맹인 프랑스군을 부탁했던 폭격에 오히려 코너 자신이 다쳐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불굴의 의지를 다지고 일어나 찰스리를 처리하겠다는 집념으로 터덜터덜 요새 안으로 발을 들이는 코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왠지 왠지 너는 못 참고 싶어, Connor. 너의 실력은 아직도 더 나은 것 같다. 너는 더 많은 것 같다. 내는 Lee! impossible. 이는... 이는 더 좋은 미래가 될 것 같다. 이 sheep need a shepherd. 이는 다가가 죽는다. 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렇게 시작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전투 오랜 기간 동안 실전으로 단련해온 코너지만 지금은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헤이덤 역시 북미 템플 기사단의 수장답기 막강한 전투력을 지닌 타고난 전사였기 그 어느 쪽이 이길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왜? 왜냐하면 정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정권이 아니라 진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fou if you are flax- y'all i will not weep and wonder what might have been I'm sure you understand Still I'm proud of you in a way You've shown great conviction Strength Courage All noble qualities I should have killed you long ago We've got a problem Hazem doesn't have the amulet anymore But the temple's still sending data There must be more to the story Only one way to find out My father is dead Charles Lee now leads the Templar order in his place I see now why ours is an eternal war For each piece taken from the board Another is placed upon it Back and forth we go Across the world Across the ages Some days mine feels an impossible task But I cannot afford to be consumed with doubt People need me Now more than ever I must stop the Templars I will kill Charles Lee 1782년 뉴욕 찰스리가 추도사를 읊고 있는 아버지의 장례식으로 담담하게 들어가는 코너 He sent me away That day At Fort George He feared for my safety I should have stayed He said there was no danger He was wrong I will kill you, Connor This I swear Not here though Not today No First First I'll destroy all you hold dear I'll burn that homestead of yours to the ground And roast the seven heads of your precious founding fathers in its flames And when I finish with them All the rest will burn as well Your merry band of assassins The human refuse that lives on your land Your village and its people All of it Gone You can try, Charles But as with all your schemes This too will end in failure Get him on his feet He will wait He will watch And then When he's seen all his life's work brought to ruin Only then Will I allow him to die Take him away 그렇게 흘려가는 코너지만 삼류 양아치 같은 놈들에게 당할 그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모조리 박살내고 자신의 마지막 임무인 찰스리를 쫓는 코너 그는 이미 정적을 감춘 뒤였지만 온갖 곳에서 정보를 캐낸 덕분에 코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찰스리를 찾아낼 수 있었죠 코너는 미친 듯이 그를 향해 달려나갔고 그 어떤 방의 앞에서도 심지어 불타는 뱃속에서도 코너는 멈추지 않았죠 결국 찰스리는 분노한 코너에게 따라잡히는데 You end one plot We forge another You try so hard But it always ends the same Those who know you think you mad And this is why Even those men you sought to save Have turned their backs on you Yet you fight You resist Why? Because no one else will Because no one else will Because no one else will 이 몸을 이끌고 항만 관리소장을 만나 찰스가 내륙으로 떠났다는 걸 들은 코너는 마침내 한 여관에서 질긴 악연과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What do you think?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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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템플 기사단과의 싸움이 끝나고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너는 고향 마을로 돌아왔지만 마을은 전쟁이 끝나고 미국인들에게 밀려 이미 텅 비어버린 뒤였죠 그곳에서 머나먼 옛날 자신이 만졌던 그 에덴의 조각을 다시 한번 만지는 코너 왜 그들은 이걸 뒤로 버리지 않았을까? 아 아 아 정말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너가 오후으로 돌아오셨는데 당신은 그가 우리에게 알 Contract 당신은 성공 아멘 내가 빠진 아 내 people 다 잤어 아멘 제 너는 여름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 너는 이거 찢어. 너는 그눈 그는 사람은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Colombia의 quel지 말이었나, 다시 이뤄 cela. 다시이로 말해. 제가 이해하지 않아. 그들은 당신만을 해야한 것이다. 그럼, 너는 무엇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내 사람들은요? 네, 이곳은 일을 지켜냈어 당신이 원래의 장기였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없습니다 한참이 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을 지켜냈어 아직은 당신도 더욱더 만들어졌다 그리고 당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그 암울에 누군가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 암울에 누군가가 더 찾아올거에요 그렇게 코너의 싸움은 끝을 맞이했습니다 암살 목표의 초상화들을 떼어내고 평화롭게 안식을 맞이한 아킬레스의 장례식을 치르고 도끼를 뽑아내면서 자신의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는 코너 그렇게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쳐온 코너의 헌신 덕에 영국군은 뉴욕을 떠나 본토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자유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에 씁쓸해하며 집으로 돌아온 코너 그는 정령이 자신에게 내려준 마지막 임무를 다하기 위해 열쇠를 그 누구도 찾지 못할 장소 오래전에 죽은 아킬레스의 친아들 코너 대본포터의 묘지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And I don't know where the key is 그럼 let's go 드디어 신전 가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는 데스몬드 하지만 동래권을 연결하러 다니는 그의 눈에 조금씩 조금씩 준호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이 수족이 태양풍을 막기 위해 신체를 개조하여 강화하려 했고 자신의 남편인 아이타가 이에 지원했지만 부작용으로 정신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결국 준호 자신이 직접 안락사시켜야 했다는 비극을 말해주었죠 이외에도 보호막, 반사장치 등등 여러가지를 고안했지만 재앙은 결국 지구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멸망 직후 미네르바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으니 그것은 바로 무제한으로 이어진 평행세계를 통해 과거와 미래는 물론이고 현실에도 영향을 끼쳐 태양풍을 막을 수 있는 기계였습니다 미네르바는 이를 통해 두 번째 태양풍의 시기와 이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데스몬드 마일즈의 존재까지 알아낼 수 있었고 그렇게 그녀는 데스몬드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남겨놓았으니 바로 지금이 그 결실을 맺을 때인 것이었죠 그녀는 데스몬드 마일즈의 시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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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를 participant I saw what she was. What would happen if I let her live? I could have stopped myself. I mean, there was a force there. But I didn't have to. I chose to. Desmond. Lucy was going to betray us and take the Apple back to Abstergo. I saw the satellite launch, I saw them turn it on, and then... It failed. 그렇게 진실에 한층 더 다가간 데스몬드는 동력원을 모두 끼워넣은 뒤 코너의 열쇠로 신전을 열었습니다 여기, at last 여기, you know our story now of how we tried of how we failed all our hopes extinguished save one your touch a spark a spark to save the world wait do not touch the pedestal Minerva? you but how? you left you destroyed the device did you think there was only one? what the hell is going on here? you must not free her free her? do not dwells within these walls awaiting release I will explain while we worked to save the world she sought instead to conquer it she used our machine to set her plans in motion divination through numbers there is a pattern to existence to comprehend the calculations is to tame time this was my focus and so I built the eye to aid us but she turned it towards her own ends when we discovered her treachery we put a stop to it and then we left but first we called to you that you might try again we thought it would be safe with her gone now I see we were deceived she survived she endured and then she began to work for centuries Tinia and I walked the world hoping to rekindle the spark of civilization we shared what we knew as best we could we were not the only ones but for all the power we wrought still death would claim us but before it did I would have one last look to know if we had succeeded that's how you're here now I had hoped you might find this place and finish our work but it is too late you and the Templars have squabbled over our refuse you have wasted centuries and so you have lost your chance you cannot hope to stop the end now Desmond only to survive she's lying only touch the pedestal and the world will be saved better the world burn than she be loosed upon it is that so show him then but he will not understand it is complicated it is show me if you heed Minerva the sun will have its way the ground will crack and spit fire into the sky all the world will burn but this does not end the world merely heralds its arrival darkness follows then you emerge resolving to lay a foundation that such a tragedy does not befall the world again you will become a symbol you will become a symbol to those who survive hope knowledge determination you will inspire them to rebuild to thrive once more and as the world heals and as the world heals so too will humanity but you are just a man frail and mortal you pass from the world leaving behind only a memory a legacy you will be remembered first as a hero later as a legend and in time as a god it is the cruelest fate to have written words that meant well and see them made wicked and unwise what was meant to encourage life used instead to justify taking it and so now you see that what was shall be again so tell me how is this better she would sacrifice you sacrifice the world for no other reason than to deny me vindication they will enslave your kind Desmond is this not why you fight is this not why you came here to ensure more than just your race's future but it's freedom what future what freedom billions dead and the whole cycle begun anew this world has known nothing but heartache and horror since we left it our gift to them and you'd see it all returned enough you must not do this whatever Juno's planning however terrible it might seem today we'll find a way to stop it but the alternative what you want there's no hope there if you free her you'll be destroyed it will happen in an instant there will be no pain you mustn't it's done Minerva the decision's made then the consequences of this mistake are yours to live and to die with you need to go all of you now get as far away from here as you can come with us we'll find another way there isn't time son you know it's true it's already started I need to do this now so go go 그렇게 그 마음을 용기로 굳건히 한 데스몬드는 자신의 목숨을 아사갈 하지만 인류 전체를 구원할 기계에 천천히 손을 올립니다 it's some sort of global aurora borealis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eyewitnesses describe electrical storms and erratic displays of unusual weather residents are being asked to remain inside and wait for geological surveys are now reporting seismic activity throughout the ring of fire northeastern canada is said to be experiencing the largest on record satellites and transformers are failing as the flare increases in intensity worldwide reports of blackouts and seems to be receding residual seismic and volcanic activity is being reported but nothing approaching earlier levels obviously it'll be a while before experts are able to assess the full extent of the damage caused by today's event but it appears the worst is behind us we'll be sure to bring you more as this story develops it is done the world is saved you played your part well desmond but now now it's time that i played mine mine june which i think is grea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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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